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중에 가시면 애프터 이펙 프리미어 책은 상당히 꽤 있습니다 책도 많고 여러분들 뭐 책도 드린 것도 있고 학원에서 근데 모든 책이 모든 내용도 다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치를 하다가 아 그 애프터 이펙 중에 좋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애프터 이펙이 과연 뭐냐를 정확하게 찝어놓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부랴부랴 스캔을 떠나는데 캡처를 떠난 거죠 그거를 한번 보실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신 책에는 그 내용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른 책에다가 제가 캡처를 떠놓은 거라 아예 책을 통째로 제가 캡처를 떴죠 하도 잘 표현을 해놔가지고 자 보시면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애프터 이펙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애프터 이펙의 정확한 이해라고 여기 책에 제가 줄을 쳐놨어요 제가 하도 이제 잘 정확하게 꼬집어서 잘 써놨기 때문에 제가 줄까지 쳐놨습니다 자 그 애프터 이펙은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보이죠 뭐 어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프로그램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각 프로그램마다 정확하게 얘가 잘하는 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핵심은 좋은 얘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잘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밑에를 보실게요 자 아도브 에펙 프로그래밍 용도 줄을 또 쳐놨죠 영상을 손쉽게 자르고 붙이고 연결하는 거 여태까지 우리가 프리미엄에서 했던 게 거의 주된 기능이 이거였어요 영상을 가지고 와서 자르죠 컨트롤 K 하든가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또 필요 없는 거 날려버리고 붙이고 그죠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면전은 놓고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은 이 에펙에서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줄 써 있죠 잘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로 써놨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못한다는 얘기는 아예 못한다고 써야겠지 그 얘기가 아니라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얘기했다는 얘기는 할 수는 있으나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 그러냐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얘네들은 뭐 하나 가져올 때마다 모든 그 영상 클립 다 분할이 돼 분할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전에 스톱모션 할 때 사진을 뭐 한 40장 60장 뭐 많게는 100장도 쓸 수 있어요 그 100장의 사진을 쭉 옆으로 연결을 못하고 위로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수백 장 되는 사진들을 위로 다 쌓아지면 수백 개의 뭐가 만들어져요 트랙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작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수백 개 트랙을 작업을 하기는 눈도 피곤하지만 100개를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시면서 보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 되겠죠 하기도 불편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프리미어는 그렇지 않죠 사진을 옆으로 그냥 쭉 100장이 됐든 200장이 됐든 옆으로 쫙 연결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한 트랙에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는 그런 용도로 굉장히 편합니다 용도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오죠 영상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트랜지션도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이 있긴 하나 장면 전환을 할 수 있으나 프리미어만큼 편하지도 않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여기에 애프터 이펙은 갖춰져 있지 않다 좀 불편하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프리미어하고 애프터 얘기해서 그러면 뭐 잘하는 게 뭐냐 애펙이 그러면 애펙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이 본론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 나오죠 자 프리미어에서 잘하는 건 자르고 붙이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영상 편집은 여기 나오듯이 프리미어가 잘해요 프리미어 사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다음 밑에 보시죠 애펙은 그러면 제일 잘하는 특성력이 뭐냐 여기 나오죠 여러 종류의 소스 여기서 여러 종류의 소스라는 얘기는 이미지 사진이 됐든 사운드가 됐든 영상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불러와서 뭐 할 수 있다 조합 여기서 조합은 이거 이거 붙이고 막 이렇게 연결하고 막 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합성 컴퍼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던 결과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거를 컴퍼지트라고 얘기합니다 컴퍼지트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를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램이 애프터 이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주 중요하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찍어놓는 얘기가 있죠 움직임이 전혀 없는 스틸의 다이나믹한 스틸이라는 건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 이미지 움직임이 없죠 영상은 당연히 움직임이 있겠지만 이미지는 그냥 정지해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지고 오셔서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한마디로 움직임이 전혀 없던 이미지를 움직임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당연히 프리미어도 그런 게 가능합니다 몇 번 하긴 했어요 그러나 프리미엣의 모션의 수준은 애프터 이펙의 어떻게 보면 그냥 초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은 하나 에펙처럼 다양한 다이나믹한 만드는 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프리미어는 그래서 제가 모션을 치중해서 프리미어에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뭐 하긴 했지만 다양하게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모션은 애프터 이펙이 훨씬 편하고 기능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크리스가 일부러 안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움직임이 전혀 없는 이미지를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작업들을 보통 모션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서 나온 영어제데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램이다 자 그리고 영상에 필요한 특수효과 이거 보통 특수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특히 뭐 요즘 스타워즈 같은 영화는 더한 아예 없죠 요즘 최근에 나온 스타워즈 영화 같은 게 보면 특수효과가 거의 다죠 사람들이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뭐 한 2, 30% 나머지는 다 특수효과로 전부 다 우주를 날아가서 촬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 배경이라든가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수효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합성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또 뛰어난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 모션 뭐 이렇게 쭉 돼가지고 이제 그 텍스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뭐 글자가 막 움직인다든가 글자가 다양하게 변화한다든가 뭐 디타 등등등 네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자 애프터 이펙 프로그램 뭐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네 여기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스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진정 살아있는 듯한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모션 그래픽 작업에 천부적으로 뛰어나다 네 아주 좋은 편을 지금 딱 써놨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네 같이 저랑 요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애프터 이펙트이 프리미어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럼 얘가 잘하는 부분이 어떤 영역인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한번 꼬집어서 제가 한번 같이 시중에 나와있는 책 중에 아주 정확하게 써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저랑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세부적인 기능들이라든가 내용들은 같이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첫 번째 내용은 자 4749번이죠 4749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애프터 이펙트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특징 정의들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저랑 천천히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자 애프터를 한번 실행시킬게요 자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 설치가 아까처럼 제가 한 것처럼 설치가 됐다고 치고 자 여기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자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 자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참고로 음 버전을 설치를 하실 때는 같은 버전을 하셔야 나중에 제가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에 연동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버전이 다르면 연결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2019 하나는 뭐 2020 뭐 하나는 2021 하나는 뭐 2020 이렇게 되면 버전이 다르면 연결이 안 된다고 연동이 안 돼 그러면 아 작업이 하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 저기 버전 프리미어가 예를 들면 2019면 애펙트 2019 같이 이렇게 버전을 네 좀 연결을 같은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드린 걸로 하면 시작이 되겠고요 자 아님 구독을 하시더라도 뭐 당연히 같은 버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애펙트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애펙이 뜨겠죠 네 뭐 프리미어도 마찬가지고 뭐 에펙트도 마찬가지면 실행을 하시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세요 예 지금 보시면 프리미어도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얘도 조금 프리미어만큼은 아니야 프리미어가 에펙트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뜨는데 근데 얘도 만만치 않게 뜨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보니까 읽고 있군요 자 조금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항상 이제 피로그램이 미리 이렇게 띄워놓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바로 띄웠다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는 미리 지금 설치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어 안 띄워놨었는데 네 자 잠깐만 잠시 뭔가 반응이 좀 이상한데 솔직히 아까 대답이 좀 많았나 잠깐만요 그럴리가 아닌데 잠시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아니면 버전을 다른 걸로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학원 컴퓨터다 보니까 다른 저 외의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버전들을 많이 설치를 해놔서 자 안 되면 뭐 아 떴다 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떴군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뜬 거야 오른쪽으로 화면에 좀 옮겨겠습니다 자 이게 됐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에펙기 떴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처럼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들은 에펙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도 마찬가지지만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사실 기능적인 부분들이 뭐 사실 에펙에 비해 뭐 쩐 건 아니지만 사실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근데 에펙이 조금 프리미어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접근하는 게 프리미어보다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카페에다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거 좀 보면서 좀 할게요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요건 번호를 또 알려드릴게요 내가 제가 같이 보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이제 정리를 그냥 짤막하게 해놓으니까 자 7073번이 되실 것 같아요 7073번 제꺼 카페에 7073번 네 제가 채팅 차이도 남겼는데 그럼 거기 보시면 기본 강좌 애프트이펙 개요 UI 구성 기초 작업 방법 대충 정리 한마디로 써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에펙은 컴포지션 단위로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때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시퀀스로 불렀죠 시퀀스 프리미어에서의 시퀀스가 여기서 여기서는 컴포지트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컴포지션 컴포지션 안에 대부분의 내가 작업할 것들을 다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지가 됐든 텍스트가 됐든 사운드가 됐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요소들을 보통 싸가리 몽땅 통칭해서 푸테지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푸테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우리가 사용할 소스 이미지나 사진이나 영상 텍스트 이런 것들을 푸테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니까 소스가 없이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어는 대부분 영상을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에펙은 꼭 영상만 가지고 작업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처럼 전혀 움직임이 없는 이미지나 이런 사진 가지고도 모션을 만드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푸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컴포지션을 그냥 줄여가지고 컴프 그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보면서 저희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은 거기 하는 걸 좀 보시면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애플을 돌아와서 자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애프터 이펙에 화면 구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죠 자 첫 번째요 화면이 이쪽에 있는 그 상단에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 폴더가 보이시죠 프리미어 때도 있던 거죠 근데 얘는 위치상 보통 프리미어는 프로젝트가 아래에 있었잖아요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소스죠 아까 했던 그 후퇴지 이미지나 사진이나 영상들을 여기서 불러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는 컴포지션이라고 돼 있는 화면이 보이시고 두 컴포지션 푸트해져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따가 상황 봐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단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할 거지만 여기 보시면 넌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아무것도 지금 현재 없어요 아 참고로 그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왜냐면 프로젝트를 안 만들면 프리미어는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됐죠 컴포지션 시퀀스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에펙은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언타이틀 프로젝트로 돼 있다는 건 에펙을 처음 실행시키잖아요 프로젝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계가 하나 생략돼 있다고 보십니다 훨씬 더 간편하게 돼 있다고 보십니다 그거는 대신 뭐는 있으셔야 돼요 시퀀스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 영역 그렇죠 그걸 보통 프리미어 시퀀스 여기서 컴포지션 브랜드 하잖아요 그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을 만드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을 만드는 방법 명령으로 치면 여기에 컴포지션에 여기 뉴 컴포지션 요거를 사용하시면 이게 명령어로 진입하는 거고요 굳이 않으시면 여기 이렇게 항상 뉴 컴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이렇게 딱 옆에 있잖아요 이거 누르셔도 되면 똑같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메뉴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N을 누르셔도 되고 어떤 걸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요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창의 뜻이겠죠 자 이 창은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프리미어 때 했던 그 창 설정이랑 거의 흡사하실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름만 컴프라고 나오지 보통 프리미어 시퀀스로 나오지만 프리셋 이것도 지금 거의 같죠 프리셋은 프리미어 때도 제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설정할 때는 몰란다 커스텀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커스텀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프리미어 때처럼 맨 위 상단에 있는 커스텀을 눌러주시면 되겠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 커스텀이죠 요걸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원하는 사이즈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위드 값에다가 1280에 720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저희는 720에 480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720에 480 이게 저희가 dvd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자 720에 480 사이즈로 자 요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요 크기를 마음대로 못 바꾸면요 요 락을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크기를 마음대로 못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640에 예를 들면 4807 나오는데 427로 나오니까 열일 480을 치워버리면 또 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크기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락 에스펙트 락티요죠 락 에스펙트 락티요로 이렇게 꺼주셔야 됩니다 이걸 끄셔야 여기를 내가 마음대로 크기를 바꿀 수 있으세요 그래서 720 48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DVD 사이즈 규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끄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럼요 720에 480 규격이 그럼 이제 만들어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픽셀 아스프라트 이거 똑같네요 프리미어 했던 규격 똑같죠 자 이것도 스퀘어 픽셀 그렇죠 그대로 요것도 가주시면 되고 스퀘어 픽셀 그대로 나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프레임 레이트 프리미어 했던 내용 그대로 나왔네요 초당 프레임 수죠 초당 프레임 수 자 그래서 이것도 30프레임 그렇죠 30프레임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당 프레임 30프레임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부터 약간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프리미어랑 설정이 같은데 레졸루션 이라는 게 프리미어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레졸루션이 있네요 자 여기서 레졸루션은 풀로 놔주시면 되는데 레졸루션이 우리나말로 하면 이게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자 해상도는 이미지 질이죠 이미지 질이 좋냐 나쁘냐 그걸 선택하는 건데 풀이 면 최대 해상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갖고 있는 질을 좀 보기 좋게 최대로 쓰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커터까지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커터가 이게 할프는 절반이고 뭐 떠드는 뭐 3배죠 3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커터는 4배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상도를 4배 떨어뜨리라는 이렇게 놓으면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작업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주로 컴퓨터 상황이 좀 떨어질 때 내 컴퓨터가 너무 성능이 너무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은 그냥 풀을 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두어리에이션인 부분은 이제 시간인데 얘는 시간을 반드시 지정하고 오도록 하셔야 돼 프리미어는 시간 설정하는 게 없는데 얘는 시간 설정하는 게 있으세요 자 그래서 시간을 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예를 들면 10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10초 이렇게 시간 분 초 프레임 아시죠 똑같아요 이거 프리미어 여기를 10초 하면 10초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얘는 배경 색깔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자 색깔을 만약에 난 흰색 하겠다 그럼 여기를 딱 흰색 여기 찍어주시면 돼 그리고 오케이 를 해주시면 이렇게 10초 분량의 720, 480의 흰색으로 오케이 를 딱 하시면 이렇게 규격이 만들어지시는 겁니다 됐죠 네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우선 첫 시간에는 일단 규격 설정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요 또 잠깐 좀 쉬었다가 바로 또 진행할게요 잠시만 좀 쉬어주세요 네 잠시만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아까 이제 기본적인 그 에펙의 기본 구성 컴포지션 작업하는 것들은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겠는데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강좌 사이트 카페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미지아랑 소스 몇 개를 좀 받으실게요 그 공량도 좀 작으니까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 첨부 파일에 보시면 지금 방금 보고 계신 7073번에 있으신 그 첨부 파일이 제가 한 3개 놨는데 3개 그냥 다 받으시면 됩니다 뭐 그림 파일 하나랑 그 다음에 psd 포토샵 파일 하나랑 자 get.z만 걔가 이제 그게 영상 파일이에요 그것만 제가 압축을 해놨는데 예 그건 저 금방 푸시면은 영상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총 3개를 받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받으신 거를 오늘 작업하고 있는 쪽에다가 한제 몰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죠 저도 자 오늘 에펙 오늘 첫날이니까 에펙 1번이라고 하시던가 첫날이던가 하셔서 자 폴더에다 놓고 거기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좀 옮겨 놓고요 자 그럼 오늘 날짜로 해서 파일을 좀 옮겨주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아크마우스 psd 방금 요 우리 7073에서 클라우드 jpg 그 다음에 get.z 그렇죠 여기서 이 get.z는요 선택을 하셔서 압축을 좀 푸셔야 됩니다 당연히 알약이나 알약이 아니죠 알집 알집이나 반디집 같은 걸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뭐 이거는 여기에 풀게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뮤직비디오다 보니까 뭐 저작권이 있어서 네이버에 그냥 올리면 또 차단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압축을 좀 해놓은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거는 압축된 파일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소스 푸테이지를 아까 제가 이 모든 뭐 이미지가 됐든 영상이 됐든 이러한 소스들을 제가 푸테이지라고 제가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푸테이지 자 그래서 어 종류를 일부러 제가 포토샵 psd 파일 그 다음에 jpg 사진 get.mp4 여기서 mp4 파일은 당연히 얘가 영상 동영상 파일이죠 예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다 달라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부러 지금 종류 다른 거를 제가 세 개를 한번 가지고 이거를 mp4 에펙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하는 거를 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워밍업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mp4 에펙에서 이런 소스들을 작업을 하는지 뭐 그런 거 위주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앞으로 좀 치우고 다시 자 먼저 어 여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컴프 일 안에다가 자 여기를 선택하시고 하시는 거죠 항상 프로젝트가 어 항상 기본 베이스니까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들고 오실 때 프리미어랑 비슷하세요 예 거의 뭐 똑같이 참 두 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임포트 창이 뜹니다 자 혹은 아 단축키도 같네요 네 단축키도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단축키도 제가 아 입력을 해놨지만 자 단축키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 단축키가 뭐냐 이거 풋에지를 가져오는 방법하고 컨트롤 i 그렇죠 컨트롤 i를 하시면 우리 프리미어때도 마찬가지 저기 소스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얘도 같습니다 컨트롤 i를 하시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똑같아요 걔도 똑같이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으세요 자 프리미어랑 같다는 얘기죠 단축키가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 지금 방금 제가 드렸던 파일을 자 얼른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거기 제가 드린 거에 클라우드.jpg 예 요거 사진 파일이시잖아요 자 사진 파일 하나만 좀 가져오실게요 예 자 그래서 임포트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임포트를 눌러서 똑같이 프리미어처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예 요렇게 그림 사진 한 장에 들고 옵니다 자 얘는 저 우리 프리미어 때 사용했던 뭐 사진 예 이미지 예 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에펙에서 그러면 들고 오는 방법 네 뭐 비슷해요 우리 저기 프리미어 때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로 되어 있었잖아요 드래그 하시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사진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영상 안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안으로 얘가 이제 들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나 자 이제 델레트 삭제 삭제하는 건 우리 그 좌판에 보시면 델레트키 있잖아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 바로 그냥 델레트 눌러주시면 돼 바로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해도 되나 조금 이 같은 경우에서 좀 편한 단축키가 하나 있으세요 예 자 그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다시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다 써놨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단축키 컨트롤 여기 보이세요 요 표시 슬래시 컨트롤 슬래시입니다 이 putage를 소스를 comfort 가져오는 방법에 단축키 컨트롤 슬래시를 좀 알아두시면 요게 좀 굉장히 또 편해요 예 자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아까 드래그로 해서 가져오지만 컨트롤 슬래시 그러니까 클라우드 jpg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축키로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컨트롤 슬래시 들어오죠 예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 정가운데 사진을 들고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조건 여기를 참 아 제가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을 프리미어에서는 여기를 트랙이라 불렀죠 뭐 비디오 원 트랙 비디오 투 트랙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펙에서는 트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여기서는 레이어라는 칭으로 씁니다 레이어 이름이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흡사 포토샵을 좀 하셨던 분들은 그 레이어가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에펙이랑 자 그래서 얘는 레이어 층이라 부릅니다 어쨌든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어를 알고 계셔야죠 왜냐하면 얘가 소스네임 얘를 클릭하시면 레이어네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레이어네임 소스네임인데 어쨌든 레이어네임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가 레이어라는 얘기입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뭐예요? 클라우드 jpg 자 어쨌든 컨트롤 슬레이시를 하시면 레이어 순서상 맨 위에 포진합니다 얘가 맨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슬레이시를 좀 알아두시면 의외로 굉장히 좀 편리하시니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이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작업하고 있는 컴포지션 안으로 들고 왔어요 그죠? 들고 오셨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 간단하게 우리 뭐 수정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 사진이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720에 480보다 약간 넓이가 커요 그리고 높이는 또 살짝 작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규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내가 만들려는 컴포지션의 영상 규격이랑 자 들고 온 사진의 규격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 포기가 안 좋잖아요 위아래가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약간 흰색으로 좀 떠 있으니까 자 예를 들면 위아래 그러니까 높이를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사진을 높이를 기준으로 맞추고 싶어요 예 그때는 명령어를 뭐 쓰시면 되냐면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봅니다 오른쪽 버튼 자 라이트 클릭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트랜스포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트랜스폰 자 그럼 트랜스폰을 가져가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메뉴가 굉장히 많죠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거기에 끝에서 세 번째 있는 거 보시면 아 두 번째죠 핏 컴포 헤이트 이겁니다 핏 컴포 헤이트 자 이 핏 컴포 헤이트 메뉴를 눌러주시면 자 헤이트가 높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높이가 살짝 위아래가 떠있는 상태 그러니까 좀 모질랐는데 알아서 어떻게 있어요 늘려줬습니다 늘려줬죠 위아래 모질란 부분에 대한 높이 값을 알아서 맞춰줬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핏 컴포 헤이트 를 하시면 자동으로 위아래를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대신 넓이는 안 맞췄죠 위아래 높이 값으로 맞춘 거니까 넓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또 이번에는 넓이가 안 맞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이는 지금 보시면 이만큼 좌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좌우 넓이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 넓이를 맞추는 명령어는 자 마찬가지세요 오른쪽 버튼 또 누르세요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미지 위에서 라이트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또 트랜스폰 또 트랜스폰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아까 했던 헤이트 핏컴프헤이트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핏컴프 위드죠 핏컴프 위드 자 이 위드가 넓이잖아요 위드를 딱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가로 넓이에 맞춰서 그렇죠 얘가 확 이미지가 변경이 되었어요 당연히 얘는 가로 넓이로 맞췄으니 높이는 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높이는 그냥 원래 규격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왜 가로 넓이를 맞췄으니까 이게 당연히 비율이 똑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가로 사이즈는 남는 거 없이 완벽하게 딱 맞춰줬다는 얘기죠 이게 핏컴프 위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넓이의 화면에 맞췄지 아니면 높이 화면에 맞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 더 추가로 해주시면 이 넓이와 높이를 그러면 다 한꺼번에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가 비어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인물 사진 그러니까 뭐 피사체가 동물이나 인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맞히면 좀 늘어나니까 위아래로 잘못하면 비율이 안 맞으면 이렇게 늘어나서 찌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나 이런 배경 사진 같은 경우는 뭐 딱 맞춰주는 거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배경 사진은 화면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딱 맞춰서 많이 작업을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가 또 안 맞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한꺼번에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원상태로 돌릴게요 자 원상태로 돌린다는 얘기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연습 좀 하게 삭제하는 건 뭘까요 Delete 요기 요기를 찍든 여기 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찍든 그냥 Delete 키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 펑션키 좌판에서 Delete 키 누르시면 그냥 삭제가 돼요 그죠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클라우드 JPG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아까 뭐였죠 슬래시 뭐 드래그 해도 되지만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정중앙의 이미지를 편하게 딱 가져오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이제 아까처럼 높이도 안 맞고 넓이도 안 맞고 다 안 맞았어요 자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넓이와 높이를 한꺼번에 딱 맞춰주는 메뉴 명령어가 있으세요 예 자 그게 뭐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예 Right 클릭입니다 예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트랜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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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요거입니다 이거요 아까 우리가 했던 핏 컴프 해이트 핏 컴프 위드 바로 위에 있는 핏 컴프라고 되어있는 메뉴죠 핏 컴프 메뉴를 딱 눌러주시면 자 눌러보세요 이렇게 높이와 넓이를 알아서 완벽하게 내가 만들었던 컴포지션 규격 720에 480 규격에 무조건 딱 맞춰서 완벽하게 딱 맞춰주죠 예 굉장히 편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 배경 같은 거를 사용하실 때는 아까처럼 미드나 헤이트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인물 사진은 그렇게 하시고 보통 이런 배경 사진 같은 경우는 딱 맞춰서 보통 제 부분 작업하니까 자 메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른쪽 버튼 트랜스폰 핏 컴프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핏 컴프 자 이것도 아까 제가 그 카페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메뉴들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사용하는 기초적인 명령이다 보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론프트식 크기를 화면 안에 딱 맞추려 변형할 때 쓰는 거 아까 핏 컴프 핏 컴프입니다 핏 컴프인데 이거에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알트 F입니다 외우실 분들은 좀 외워주시면 좀 좋긴 하세요 강조는 안 드리지만 많이 사용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또 외워지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컨트롤 알트 F가 아까 핏 컴프죠 그거에 단축키였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다 써놨고요 자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거 화면에 딱 맞춰주는 핏 컴프 정도는 단축키나 함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진을 내가 원하는 규격에 딱 맞춰서 우리가 작업하는 방법 그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요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제건적 거기 내용을 계속 보시면 돼요 7073에 있는 내용을 갖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천달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거 다 보실 건 없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그 요거 보세요 빨간색으로 쓰이는 것만 좀 보세요 다 보실 번은 없고 여기 그 타임 코드와 프레임 체크를 번갈아 설정할 수 있다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놨는데 자 요거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프리미어랑 한 거랑 비슷합니다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죠 여기가 지금 보시면 0초죠 그쵸 여기 아까 프리미어랑 같죠 여기 맨 위에 시간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초 프레임 같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얘가 쭉 진행되는 데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쵸 10초까지 우리가 진행했으니까 뭐 9초 어쨌든 10초까지 지금 진행되는 뭐 시간대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때 프리미어 했던 거랑 똑같이 이건 CTI 타임라인 기준선 우리가 말씀드렸던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예를 들면 프레임 단위 보통 애니메이션이나 모션을 자세하게 만들 때는요 이렇게 뭐 시간 분 초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거의 프레임 단위로 하여 이게 초보다도 빠른 단위가 프레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미어때 그때는 컨트롤 키로 누르고 여기 이 수치 있는 부분을 클릭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0, 0, 0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자 한 번 클릭했다가 보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럼 한 번 클릭하시면 원래 상태 시간 분 초 프레임 또 한 번 클릭하시면 이거는 그야말로 프레임 단위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0, 0, 0 되어있지만 그냥 10 쓰시면 뭐예요 10 프레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프레임 단위만 나와서 자 그렇게 작업을 하실 때 보통 애니메이션 모션만 만들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다시 컨트롤 눌러서 시간 분 초 프레임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거 컨트롤 클릭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타임 코드와 프레임을 번갈아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화면에 관련된 그 확대 축소 좀 잠깐만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다 써놓긴 했는데 자 다시 예를 들면 지금 지금은 화면이 이렇게 그 저희 창 안에 거의 딱 맞아 보이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요거를 축소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축소할 때 쓰는 단축키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써놨죠 자 화면을 작게 할 때 프리미어는 단축키 다릅니다 똑같이 안으세요 그래서 작게 할 때는 뭐 있어요 여기 점 확대할 때는 뭐예요 쉼표 저기 써놨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연습 좀 해볼까요 저희가 자 확대할 때 뭐예요 점 점 점 확대됐죠 그 다음에 축소할 때는 컴마 쉼표 컴마 쉼표 쉼표 줄어들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판 갖고 있는 거에서 확대하는 건 점을 눌러주시면 확대 그 다음에 컴마를 누르면 축소 이렇게 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될 때 화면에 딱 맞게 지금은 화면에 맞는 게 아니라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시잖아요 지금 많이 제가 그 저기 쉼표 컴마를 누르는 바람에 많이 축소가 됐어요 자 그럼 축소가 된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 화면에 딱 맞게끔 피트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어 뭐 메뉴를 하기도 해도 되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25%로 지금 줄어들어 있다고 지금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있는 자 뭐 예를 들면은 그 100% 그죠 이 100%가 원래 사이즈 크기를 얘기해 놓는다 100%로 딱 하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딱 100% 원래 크기로 좀 돌아오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단축키로 하면 슬랫이라는 메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걸 줄여볼까요 아 이번엔 확대해 볼게요 컴마 눌러서 점점점점 눌러서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선택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 창을 선택하고 확대가 많이 됐잖아요 그럼 이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크기 아까 딱 원래 사이즈가 100% 잖아요 100% 여기 퍼센테이지로 바로 가고 싶다 그럼 여기를 클릭해도 되지만 자 단축키로 빨리 하면 슬래시입니다 슬래시 슬래시를 딱 눌러주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딱 100%로 그죠 원래 사이즈 규격 100%로 바로 줄여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수치로 해도 되지만 단축키로는 슬래시를 하시면 또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면은 근데 이 100% 크기는 원래 이미지가 같고 지금 현재 사이즈 규격을 얘기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제가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창 창을 줄인 거죠 이렇게 위로 올리면 여기가 작아지죠 여기는 넓어지고 왜냐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작업을 하시는 부분만 알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길어져야 될 상황이 필요합니다 작업을 여기가 뭐 레이어가 많이 있는 경우에 이미지를 많이 복잡하게 작업하는 경우에 여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위로 올려야 여기가 내용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봐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올리는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일부분만 보이죠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자 일부분만 보입니다 다시 100% 놓고 자 그래서 일부분만 보이니까 또 이걸 다시 또 다 보이려면 어떻게 돼 밑으로 또 내려야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다 안 보이니까 왜냐면 이거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적은 영역 그렇죠 밑에 있는 거 다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의 이미지는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100%의 화면 규격을 하실 때는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현재 내 이미지가 어느 정도 크기로 작업이 되는가를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작업 도중에는 100%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규격이 그래서 자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거죠 누르시면 이거죠 피트라고 돼 있는 거 그러니까 FIT라고 돼 있는 피트 그래서 피트는 딱 맞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프리미어 때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이게 프리미어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피트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작아졌긴 했지만 모든 이미지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전체적인 작업을 만들어주시거나 보실 때는 이 피트로 놓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 피트죠 이 피트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또 좀 편한 단축기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지금 해놨는데 예를 들면 아까 다시 요거를 100%로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요 화면 규격에 맞춰서 좁아졌지만 딱 맞히려면 아까처럼 요거를 피트로 놓으면 되는데 자 뭐 눌러서 얘를 피트로 가도 되지만 자 단축키로 쓰시면 아까 우리가 100%로 만들어주는 그 100% 단축키가 슬래시였잖아요 아까 제가 슬래시 이거 이거 그럼 여기에 쉬프트키를 하나만 더 눌러줘요 쉬프트키 그러면 쉬프트와 슬래시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무조건 피트가 딱 맞춰집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메뉴를 명령을 쓰셔도 되고 좀 단축키를 하시면 조금 또 편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죠 하셔가지고 잠깐 좀 보시면 자 다시 요거 또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슬래시는 아까보다 100% 원래 크기를 보여주는 거 쉬프트 슬래시는 화면에 비율에 여기 맞게 딱 맞게 보여주는 거 쉬프트 슬래시 요거 두 개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확대 축소는 아까 뭐 콤마 점이었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그 정도면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들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화면을 다시 창을 좀 늘려 볼게요 다시 좀 이렇게 다시 늘어나죠 피트를 해놨으니까 알아서 화면을 확대하며 확대하는 것만큼 피트는 다시 화면이 늘어납니다 우리 프리미어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럼 이제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음 이거 해보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어 여기 시간대를 이동하는 거 자 프리미어랑 이것도 또 같아요 예 이것도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수치를 시간 분초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 9000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10프레임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프레임이면 그냥 다 지워버리고 10만 씻어도 되죠 10 그리고 엔터 네 그럼 여기가 10프레임이네 지금 현재 여기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클릭 10초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10점 우리 프리미어 때도 제가 10점을 치시면 10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10초 갑니다 근데 왜 안 보이냐면 맨 끝은 항상 잘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맨 끝으로 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10초가 자 왜냐 얘는 프리미어하고 달리 뭐가 있어요 시간대가 있죠 시간대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10초 이상을 가면 화면 안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9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9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시면 9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프리미어 때 했던 그대로 그대로 놓고 쓰셔도 되지만 9차는 다 삭제하고 9프레임 9.9초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요 부분들도 말씀드려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진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예행 연습하는 거 크기라든가 화면 비유라는 거 그런 것들은 연습이 됐으니까 자 이제 요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다 닫으실게요 닫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닫으실 때는 파일에서 아 참 저장 먼저 해볼까요 저장하는 건 뭘까요 파일에서 당연히 세이브겠죠 다 아시는 거 세이브 혹은 세이브 에즈 다 좋습니다 자 해서 세이브를 하시면 이렇게 저장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저장하는 위치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위치로 가셔서 오늘 주말에 1월 9일이죠 아니 1월 9일 차에 에펙일이죠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면 자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에펙 우리나라말로 기초 써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에펙 얘가 확장자가 프리미어는 PRPROJ로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되고요 에펙은 이렇게 AEP 그죠 확장자가 AEP로 나옵니다 에펙 파일 에펙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세요 그래서 저장을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현재 상태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완전히 다 닫겠다 하면 프리미어랑 비슷하게 파일에서 클로즈 프로젝트 하시면 됩니다 클로즈 프로젝트 그러면 화면이 다 닫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초기 상태로 네 그래서 다 닫아버리면 해당되는 게 다 닫아집니다 자 그리고 불러올 땐 당연히 뭐 파일에서 오픈하시면 되는 거 이건 뭐 똑같아요 오픈 프로젝트 하시면 아까 에펙 기초 했던 거를 이렇게 해서 열기 하시면 뭐 작업한 건 없지만 아까 했던 게 그대로 불러집니다 그죠 자 그거는 뭐 같습니다 오픈 그 다음에 클로즈 프로젝트 네 자 지금 일단 클로즈 프로젝트로 일단은 다 닫아 주실게요 자 그럼 다 닫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또 연습을 또 하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 사진 가져오는 거 JPG로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사진 뭐 그냥 규격 맞춰주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드린 거 중에 포토샵 PSD 파일이라는 게 있었죠 예 그거를 지금 한번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토샵 PSD죠 자 포토샵 PSD 파일 가져오는 것도 똑같이 뭐 다시 컨트롤 I를 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여기 프로젝트에서 두 번 클릭이죠 예 따닥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림자 따닥 클릭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 여기 그 저장했던 위치 폴더에 보시면 음 아까 클라우드 썼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아크 마우스 PSD 라는 걸 좀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크 마우스 점 PSD요 예 이건 당연히 포토샵이라고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파일이세요 그래서 JPG 하고는 좀 확장도 다르고 좀 다른 포맷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토샵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똑같이 임포트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뜨는데 얘는 아까처럼 그냥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 아까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근데 PSD 파일은 이렇게 들고 오면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에펙에서 물어봐요 자 아크 마우스 PSD 창이 뜨면서 거기 밑에 옵션 보니까 임포트 카인드 예 임포트 카인드 예 뭐 종류 같아요 예 그리고 밑으로 클릭하시니까 세 가지 카인드 종류가 나옵니다 자 푸테지냐 컴포지션이냐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 우선 제일 많이 사오는 건 푸테지와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입니다 뭐 컴포지션은 그냥 말 그대로 컴포지션 만들고 도로는데 밑에 있는 컴포지션 리테인 사이즈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자 근데 밑에 있는 거가 더 규격에 맞춰주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규격입니다 자 그래서 푸테지 아니면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자 푸테지를 하시잖아요 자 한번 연습이니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푸테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오케이를 해보실게요 그럼 들고 와집니다 근데 들고 왔을 때 이미지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딱 아크 마우스 PSD 하나만 들고 와요 그리고는 이거를 아까처럼 자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참 이거 프리미어랑 비슷합니다 우리 프리미어때 원래는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뉴 컴포지션을 아까처럼 7,2,5,4,5,4,5 규격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프리미어때도 9,3,5,4,5 규격을 잘 모르겠어 컴포지션 만드는 거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드래그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타임라인 창에다 드래그를 했죠? 네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자 밑에를 이렇게 해서 얘는 뉴 컴포지션이 있는 쪽 요거 있죠? 여기 버튼 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딱 드래그 하시면 컴포지션이 자동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프리미어랑 비슷해요 프리미어때는 이쪽 타임라인 드래그 창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얘는 그냥 뉴 컴포지션이 있는 버튼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버리면 똑같이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아크 마우스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면서 자 똑같이 컴포지션 시퀀스 만드는 거랑 같은 거죠 그냥 바로 생성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가져왔는데 얘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 개가 없어요 그냥 아크 마우스 PSD 사진 한 장만 딱 들고 와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글자라든가 마우스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가 안 됩니다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되니까 하나로 지금 다 되잖아요 선택이 지금 하나로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러 같은 경우 푸테지를 맨 처음 메뉴를 사용하시면 푸테지에 사용하시면 이렇게 하나로 무조건 들고 오게 된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또 연습이니까 다시 이거 삭제를 하고요 자 이거 지울게요 아크 마우스 컴포지션을 삭제합니다 얘는 다 지울게요 참 다 지우세요 다 다 날립니다 다 선택해서 다 삭제하세요 왜냐하면 또 그 다음 메뉴로 한번 어차피 다시 가져올 거니까 다 삭제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여기 두 번 프로젝트 안에서 메뉴에서 두 번 클릭 혹은 또 임포트 컨트롤 아이를 해서 한 번 더 또 아크 마우스 PSD를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이 임포트를 하시는데 아까는 제가 임포트 카인드로 푸테지를 해서 이게 한 장의 이미지 들고 오는 걸 봤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 임포트 카인드 밑에 있는 컴포지션 밑에인 레이어 사이즈 죠 이겁니다 컴포지션 밑에인 레이어 사이즈를 하시고 오케이 다 누려주세요 자 그러면 어 얘도 뭐 하나로 들고 왔네요 아크 마우스라는 거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뭔가 아이콘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는 들고 왔을 때 얘가 이미지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왔었는데 여기는 지금 컴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타입으로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이 아크 마우스는 참고로 얘는 컴포지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세 번째 메뉴에 아까 컴포지션 리테인 레사이즈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동 컴포지션이 만들어져요. 아까처럼 드래그를 해서 컴포지션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컴포지션 구성이 처음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미지를 드래그를 해서 컴포지션 구성을 만들고 나서 작업을 하는 상황인데 얘는 아예 들고 올 때부터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크 마우스라고 되어 있는 컴포지션이 자동 생성된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메뉴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웬 이미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는 하나밖에 안 들어왔는데 얘는 이미지가 몇 개예요. 이 폴더 안에 보시니까 거의 한 9개, 그렇죠? 10개 가까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아까 세 번째 컴포지션 리테인 레사이즈 메뉴를 선택을 해서 포토샵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얘는 이미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으로 들고 올 수 있구나. 당연히 이제 이거는 포토샵에서 작성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미리 뭐 이렇게 작업이 몇 개의 레이어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겠죠. 하나만 딸랑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들어와요, 얘도. 얘는 지금 만들어질 당시 포토샵에서 지금 9개, 10개 가까이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일단 이거는 보았으니까 들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컴포지션 리테인 레사이즈로 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를 이미지 컴포지션 만들어졌으니까 뭘 또 만들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아크 마우스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 특히 이제 아크 마우스 글자를 두 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따다닥 하고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그러니까 여기 아크 마우스라고 되어 있는 글자 부분을 두 번 따닥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크 마우스 컴포지션이 이렇게 화면상에서 열리는 것과 동시에 얘들이 쫙 다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냐?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 지금 9개의 뭐가 돼 있어요. 레이어 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9개가 다 들어왔으니까 아까처럼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거를 만약에 눈을 여기 보시면 눈탱이 보이시죠? 눈탱이. 눈을 잠깐 이렇게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시면 뭐예요? 아, 얘가 마젠타 레드. 배경 분홍색 이미지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블랙 사이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그리드.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우스. 마우스 이거. 이게 6번에 해당되는 그게 이거. 현재 보시면 있는 마우스 이미지 사진이네요. 그래서 마우스, 마우스 PSD라고 되어 있는 6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그 세 번째에 있는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 사이즈로 임포트를 해서 포토샵 PSD 파일을 들고 오시게 되면 얘는 한 덩어리로 되는 게 아니라 컴포지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또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를 전부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전부 다 나누어서 가져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좀 하셨던 분들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시고 포토샵에 있는 층을 그대로 이 컴포지션 에펙에서 그대로 그걸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별로 그대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이 완벽하게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작업이 굉장히 편한 부분이죠. 포토샵을 하셨던 분들은 포토샵을 난 모른다면 그냥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포토샵을 좀 쓰셨던 분들은 이렇게 포토샵 디자인이 그대로 들고 올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편한 작업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는 아홉 개의 이미지가 한마디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구성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크 마우스라고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이미지죠.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거를 자 이미지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져오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냥 들고 오는 방식 포토샵을 하면 하나로 뭉쳐서 들고 오는 거 그 다음에 컴포니션 리테인리스 아이를 하시면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가져올 수 있구나. 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몇 개 그냥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프리미어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예 거의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또 그렇게 작업하지 않지만 약간의 그 화면 구성만 다르지 프리미어에서 작업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으세요. 예 그거를 한 번 저희가 한 번 해볼게요. 자 우리 그 보통 프리미어에서 예를 들면 요 현재 이거죠. 마우스 아까 지금 제가 몇 번이 하냐면 6번이었습니다. 얘는 지금 6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6번 그 마우스죠. 예 마우스를 간단하게 우리가 모션 작업 움직이는 모션 작업을 한 번 해볼게요. 자 그 프리미어 때도 어떻게 했냐. 프리미어 때는 이걸 트랙으로 했었죠. 트랙으로 선택하고 이걸 트랙으로 선택하고 비디오 투 트랙이 됐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여기 이펙트 컨트롤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프리미어는 보통 여기 이펙트 컨트롤 들어갔습니다. 얘는 근데 이펙트 컨트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프리미어에서는 이펙트 컨트롤 들어가고요. 지금 이 애프트 이펙트은 그게 아니고 이 6번 해당되는 마우스에 해당되는 거를 모션을 만들겠다 싶으면 프리미어처럼 이펙트 컨트롤 들어가지 마시고 얘는 여기 보시면 이 앞에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르시면 트랜스폰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트랜스폰 그러면 이 트랜스폰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앵거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이런 메뉴들이 쭉 뜹니다. 네, 쭉 뜹죠?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폰에 해당 내가 모션을 만들려고 하는 레이어 트랜크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밑에 이거 화살표로 누르고 누르고 트랜스폰 밑에 가시면 해당되는 메뉴들이 쭉 뜬다.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익숙한 용어들이죠. 처음 보는 용어들이 아니죠. 앵거 포인트는 그렇다 치고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우리 전날 그러니까 프리미어죠. 프리미어에 때 다 나왔던 얘기죠. 프리미어에서는 이게 어디에 나왔었냐면 여기에 나왔었죠. 이펙트 컨트롤에 해당되는 트랙이나 클립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모션 탭에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이런 것들이 여기 주악 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얘는 어디에 뜨냐면 여기 해당되는 레이어 트랙 안쪽에 나타납니다. 위치 구성이 좀 다르다는 거를 개념은 같아요. 메뉴도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해당되는 레이어 자체에 이렇게 뜬다는 것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같은 내용이네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프리미어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였어요? 간단하게 오파시티죠. 투명도. 오파시티는 우리 투명도라고 했고 보이고 안 보이고를 하는 거라고 그때 우리 프리미어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시계 모양이 나와 있는 것도 똑같아. 그렇죠? 완전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보통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 오파시티가 시계 모양이 원래 눌러져 있는 경우가 많죠. 원래 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안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시계 모양을 0초죠. 맨 처음 0초에서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이거 똑같아요. 프리미어에서는 오파시티 같은 경우는 안 눌러도 되는데 얘는 눌러야 됩니다. 눌러주시면 시계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딱 눌리면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모션을 만들 수 있는 기록을 한 거잖아요. 우리 그때 프리미어의 이펙트 컨트롤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모션 만들, 그러니까 투명도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투명도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프리미어 때는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이걸 뭐라고 해요? 키라고 했잖아요. 우리 프리미어 때 그게 이 뒤에 있었는데 이펙트 컨트롤을 해보시면 뒤에 있었죠? 그런데 얘는 앞에 있어요. 위치가 또 달라요. 그것만 또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얘는 다이아몬드 키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다. 개념은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0초에 안 보이게 만들 거야. 안 보였다가 보이게 할 거야. 우리 프리미어 때도 했던 거. 그러면 안 보인다는 건 뭐 있어요? 오퍼시티. 0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죠? 하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 얘가 사라져요. 0초에 마우스가 사라졌습니다. 안 보이게 했으니까 0이니까. 투명도가 0은 안 보인다고 우리 프리미어 때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리고 키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여기. 프리미어는 이 타임라인 패널이 곧 작업창 이펙트 컨트롤하고 같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생깁니다. 이쪽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생겼잖아요. 여기서 보셔야겠다. 그리고 오퍼시티가 처음에 0으로 기록되어 있는 다이아몬드가 나온 거죠. 항상 제가 프리미어 때도 모션 만들려면 변화가 있으려면 키가 2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지금 0. 사라졌어요. 그럼 시간을 1초로 갑시다. 그럼 1초대로 이렇게 가서. 그냥 1초 쓸까요? 1초. 1초에서 아까 계속 0이면 안 보이니까 마우스가. 1초에서는 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오퍼시티 0을 100으로 놓으시면 되는 거죠. 프리미어 했던 거 똑같습니다. 그럼 저 팩 놓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안 보이고 있다가 서서히 점점점점점점점 보이네요. 우리 프리미어 시간에 했던 그거가 그대로 얘는 레이어 트랙에 타임라인 트랙에 모든 메뉴가 있다는 거. 그게 좀 다른 부분이지. 우리 프리미어 때 작업한 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리미어를 하거나 에펙을 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포지션, 위치나 크기, 스케일이나 투명도, 오파시티를 만들어서 모션 주는 건 거의 같습니다. 메뉴도 똑같잖아요. 단지 위치가 살짝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헷갈릴 거 없이 프리미어 했던 그거를 그대로 여기 개념을 여기 에펙에서 그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메뉴의 위치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0초에 서서히 안 보였다가 나타나는 1초까지. 그런 간단한 뭘 만들었어요. 모션을 만든 거죠. 별거 없었습니다. 그럼 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 프리미어에서 하셨던 방법식대로 해서 한 번만 더. 이번엔 여기 이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마이크로소프트 글자가 이번에는 1초에서 보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글자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십니까? 여기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글자가 여기 있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글자를 똑같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이렇게 클릭. 자, 그러면 트랜스폼 나오죠? 또 클릭. 자, 여기 또 아까 우리 마우스 마우스에서도 있던 트랜스폼을 이렇게 눌렀으니까. 똑같이 나타나요. 해당되는 모든 트랙에 똑같이 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1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글자도 마찬가지. 서서히 나타나게 하려면 마찬가지. 또 오파시티. 또 체크하시고. 그렇죠? 대신 얘는 1초에 체크를 하시는 거죠. 아까는 0초에 했지만. 그러면 얘는 여기 1초까지는 안 보일 거야. 그럼 뭐 하시면 돼요? 0 하시면 되는 거죠. 오파시티를 0.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1초까지는 이 마우스가 보일 때까지는 안 보이고 있다가 다시 또 시간대를 뒤로 가야겠죠. 이번에는 또 2초로 갑시다. 2초로 이동을 해서 1초까지는 안 보이고 있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글자가 안 보이고 있다가 2초에 보이게 만들면 되죠. 그냥 팩하시면 되죠. 여기서 100을 딱 눌러주시면 1초까지는 안 보이고 있다가 2초에서는 서서히 마이크로소프트 글자가 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프리미어에서 했던 방식은 거의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저희가 오파시티만 가지고 서서히 보이는, 그렇죠? 순차적으로 그것도 처음에는 마우스 사진 이미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글자가 안 보였다가 나타나는 시간 순서만 저희가 진행을 해본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 전혀 제가 볼 때 프리미어에서 했던 그런 이펙트 컨트롤에서 했던 모션이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프리미어 할 때도 말씀했지만 이 모션 부분은 아마 에펙트 가서 똑같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모션을 구성하는 작업 방식은 바로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우리 프리미어 때 모션 만들었던 방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한 걸 한번 해봤고요. 자, 이것도 잠깐만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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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프리미어에서 하셨던 간단한 모션 방법을 에펙에서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우스 사진 이미지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지 글자를 각각 천천히 보이게 만드는 그런 시간차 모션을 같이 한번 프리미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차이만 좀 보시면 돼요.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의 위치와 이런 것들만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들만 좀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몇 가지 활용적인 측면을 조금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아크 TM 마우스라는 요거죠.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프리미어 했던 방식하고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도 트랜스폰이 나오죠. 트랜스폰이 밑으로 또 내립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픈,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 노란색 밑에 있는 이 글자는 아까 우리가 3초까지 했으니까 2초까지군요. 2초에다가 놓고요. 2초에 우리 많이 그때 하셨던 프리미어 포지션이죠. 포지션을 체크를 해 주시고 그 얘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크 마우스 글자는 포지션 위치를 이동하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2초에 그럼 이제 글자가 처음부터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2초까지 있는 위치를 바꿔볼게요. 바꾼다는 얘기는 얘를 왼쪽으로 왼쪽으로 좀 이동시켜 봅니다. 자 이렇게 쭉 잡아 빼세요. 그냥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면 2초에 얘가 그 앞전에는 우리가 이동한 키가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완전히 화면에서 바깥에 빠져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크 마우스라는 글자가 아예 안 보이시죠. 프리미어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안 보이게. 그럼 여기까지는 2초에 안 보이고 있다가 자 이제 3초 갈게요. 3초. 1초만 뒤로 가서 3초에서 자 얘가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이거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밑에다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의 톤 원래의 톤 위치까지 다시 위치를 이동시 이동만 시켜 주시면 자 얘가 서서히 왼쪽에서부터 화면에서 이렇게 쭉 밀려 들어오는 그렇죠. 글자 모션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프리미어에서 이런 비슷한 것들을 저희가 했었으니까 자 같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얘 또 플레이를 해보면 처음에는 아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것도 같아요. 우리 프리미어에 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미리 보기 렌더링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럼 순차적으로 얘가 따다닥하고 글자가 마지막 얘가 왼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것까지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거의 프리미어에서 작업했던 방식이랑 아 그닥 차이가 없구나. 단지 화면의 포지션의 위치만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에펙에서 보시면은 작업 방식이 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아까는 하나만 마우스를 했을 때는 이만큼은 이게 트랜스폼이 보통 다섯 개씩 메뉴가 밑으로 내려와요. 이거 다섯 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섯 개 글자 저희가 총 세 개를 모션을 만들어 봤으니까 총 세 개의 모션 트랜스폼이 밑으로 쭉쭉쭉 메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해봤더니 오 지금 밑에 있는 레이어 8번 9번은 아예 보이지도 않네요. 그렇죠. 왜냐면 밑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니까 모니터가 뭐 한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일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된 데 여기 있는 그 길이가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지금 보통은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일곱 개 줄 이상이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프리미어로 따지면 트랙인데 이것들이 쭉쭉쭉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프리미어보다 에펙은 여기에 있는 레이어 트랙 이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길어지면서 작업이 복잡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리미어의 타임라인의 작업보다 에펙은 여기가 더 복잡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이는 영역이 굉장히 여기가 많아지다 보니 여기가 눈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세 개밖에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아홉 개 레이어 중에 아까 지금 보시면 아홉 개 레이어가 있는 거 보셨죠? 아홉 개 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홉 개 층 중에 움직이는 걸 만든 건 기껏해야 지금 세 개밖에 안 했어요. 그럼 만약에 아홉 개를 만약에 다 한다고 하죠. 만약에 아홉 개를 모션 다 준다고 치면 이거 화면 다 밑으로 내려도 모질라 이거 다 써도 모질라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다섯 개 이상 쭉쭉쭉 늘어나 보니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모션을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트랙 하나하나를 여기서 보면서 작업한다는 건 아주 편하고 좋은데 에펙이 화면이 복잡해지고 얘가 구성이 눈이 아프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좀 효율적으로 좀 보이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메뉴가 에펙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려고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샤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샤이가 뭐냐면요. 아 이거 좀 보세요. 자 여기 그 여기가 뭐 이렇게 뭐가 많죠? 예. 프리미어에 없는 뭐 이상한 메뉴 아이콘들이 여기 쭈루루루루 이렇게 보시면 에 그 타임라인 트랙에 보시면 있어요. 자 그럼 거기에 에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아이콘 보이시죠? 예. 요 아이콘입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일명 얘가 뭐냐 아 거기 샤이 샤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입니다. 샤이 메뉴 레이어 중에 샤이 메뉴 자 이 샤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자 이 샤이 메뉴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여기 보이세요? 샤이라고 되어 있는 조그만 아이콘이 각 해당되는 레이어에 이렇게 똑같이 또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작업한 게 총 3개죠. 2번 레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아크마우스 레이어와 4번 레이어 마이크로소프트 글자 흰색 글자 그 다음에 6번 마우스 사진 그죠? 총 사진 3개의 레이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요 샤이 버튼 있는 이 조그만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누르니까 어떻게 됐냐 2번 레이어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마찬가지 샤이 버튼도 또 누릅니다. 또 사라졌어. 4번도 사라졌어. 마지막 6번에 해당되는 작업했다는 것도 얘를 또 샤이 버튼을 눌러주면 6번도 사라졌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해보세요. 1번부터 9번까지의 층 레이어 순서 중에 아까 아까는 9개가 다 보이고 있다가 지금 제가 샤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메뉴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되는 레이어 번호에 있는 샤이 조그만 버튼을 한 번씩 눌렀더니 그 해당되는 것들이 다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작업 다 했잖아. 그러니까 2번 레이어도 작업했고 그 다음에 4번도 했고 자 이것들은 작업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예를 들면 작업을 안 하겠다. 만약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러면 나머지 1번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 1번부터 9번 레이어 있는 남아있는 것들은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메뉴가 층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간소하게 됐죠. 간략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메뉴가 다 안 보이고 레이어가 지금 작업할 수 있는 것들만 보이니까 어 편하지 않아요. 아까처럼 여기가 정신없이 막 그냥 쭉쭉쭉 뭐 그죠. 6, 7개씩 늘어나 있으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눈이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간소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샤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누르고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그 해당 네이어가 안 보이게 만들어져요. 안 보인다는 게 눈 감기고 안 보이는 거랑 좀 다르죠. 이거를 제가 설명 드렸더니 좀 헷갈리시면 안 될게 이 앞에 있는 눈이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 앞에 눈이 다 있잖아요. 이 눈은 여기에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것들 진짜 안 보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 마젠타 레드에 있는 9번 레이어에 거기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배경 분홍색이 사라져서 안 보이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은 얘를 눈을 감기면 얘가 안 보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눈 띄우고 아까 하여튼 이 샤이 메뉴를 누르고 그 이거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는 이 화면에서 보이는 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것들은 다 보이고 여기에 있는 레이어 층이 복잡해지니까 그 작업 다 했던 것들은 가려서 안 보이게 만들어준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간소화해서 보여주게 만드는 메뉴가 샤이다는 겁니다.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여기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질 일도 별로 없고 그죠? 트랙이 뭐 애프터 이펙처럼 네이어 층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를 갖다가 관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눈 감기고 눈 뜨는 건 있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애프터 이펙에 해당되는 레이어 층은 프리미어보다 더 복잡하고 다단하게 나오니까 사용자에게 눈의 피곤함을 좀 덜어주는 거지. 그래서 작업한 건 여기 안 보이게 만들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머지 안 한 것들은 작업해.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아까 여기 있던 그 마우스 마우스라고 되어 있는 거로 다시 좀 변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할 수가 없잖아. 작업을 못하잖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다시 한번 샤이라고 되어 있던 요 파란색 아까 메뉴. 요걸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그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꺼지잖아. 파란색으로 되면서 꺼지면서 샤이 버튼이 꺼지면서 아까 내가 이거 눌러놨던 그 세 개 작업했던 레이어가 다시 다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내가 마우스 마우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보여야 한번 작업을 하지. 근데 이걸 샤이 버튼을 다시 누르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어 이걸 눌렀을 때도 샤이 버튼을 눌렀을 때도 어 얘만큼 6번 레이어 마우스 마우스만큼만은 안 보이게 하지 않을 거다. 할 때는 다시 한번 여기 샤이의 조그만 메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아까 여기가 아이콘이 쭈그러져 있었죠. 아이콘이 좀 달랐잖아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다시 어 얘를 눌렀을 때 해당되는 거가 보이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눌러놓은 것들은 안 보이게 되겠죠. 이게 2번과 4번은 눌러놨으니까 계속 이거 샤이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지만 아까 6번 작업했던 이 마우스 6번 레이어는 이 샤이 조그만 버튼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샤이 메뉴를 눌렀어도 얘만큼은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면 다시 여기서 마무리 작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 층의 메뉴가 복잡하니 그것들을 관리해서 눈을 좀 덜 아프게 만들어 주는게 샤이라는 메뉴가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여기 아까 우리 그 7073번 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 패널에 자 네 번째 그 축약 샤이 버튼 아까 제가 설명한 겁니다. 자 이 버튼은 쌍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아까 얘만 누른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 해당되는 걸 안보이게 만들면 당연히 여기서도 눌러야 되니까 조그만 아이콘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쌍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게 그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설명드렸듯이 에 컴포가 복잡해서 레이어가 자 원하는 레이어만 보이게 만들고 싶을 경우 자 이 샤이 버튼을 클릭하고 자 개별 샤이 에이콘이 자 해당되는 걸로 보유감 보이게 만들어서 자 좀 편하게 눈을 자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게 샤이라고 되어있는 메뉴다 자 뭐 프리미어에 없는 거 있죠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여기 메뉴가 복잡해지니 어떻게 하면 좀 순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걸까 하는 거에 대한 샤이 버튼에 대한 메뉴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 얘가 다 보이는 메뉴가 아니구요. 메뉴가 여기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요거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도 제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맨 끝에 보시면 아 요거는 지금 필요 없고요. 옛날에는 메뉴가 있었는데 이 메뉴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메뉴는 좀 보실 거 없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타임라인 패널에 확대 축소 단축키 F4 그쵸 요거 요거를 잠깐 좀 설명을 마저 좀 드리려고 해요. F4 자 이 뭐냐면 F4가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지금 보세요. 패널을 확대 축소한다고 하는데 자 정확한 의미는 자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아까 샤이 메뉴 버튼들이 있었죠. 여기 사실 샤이 말고도 무슨 설정 버튼 뭐 그 다음에 뭐 FX 뭐 이렇게 많아요. 예 자 이거 나중에 저희가 하면서 설명 드릴 건데 이 메뉴와 함께 다른 메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메뉴는 현재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다른 메뉴를 여기서 보이게 만들 때 쓰는 게 아까 제가 잠깐 거기에 입력했던 F4였던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F4번을 눌러보세요. F4번을 누르면 여기 있던 샤이 메뉴 버튼이 사라졌어요. 그쵸? 아까 여기 분명히 어? 샤이 버튼 있었는데 어디갔어? 안 보이잖아. 위는 있지. 여기는 안 바뀌어요. 넘기는 거나 바뀌는 게 아니고 이 하위에 해당되는 샤이 메뉴 버튼들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쵸? 어? 뭐지? 안 보이네. 대신 그 샤이 버튼이 안 보이는 대신 새로운 메뉴 모드라는 거와 TRK-MAT TRK-MAT 이런 것들이 새로 보이게 됩니다. 그쵸? 맞잖아요. 이거 아까 없었어요. 안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F4를 눌렀더니 모드와 TRK-MAT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아까 메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보이니까 이게 메뉴가 전환 이게 정확하게 하면 전환된 겁니다. 이게 스위치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뉴가 여기가 원체 많다 보니까 메뉴가 다른 메뉴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 메뉴에서 저 메뉴로 다시 한번 F4를 눌러보세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아까 원상태로 샤이 메뉴하고 이런 버튼들이 또 보이네요. 대신 아까 보였던 모드와 TRK-MAT 메뉴 버튼은 또 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모드라든가 TRK-MAT 메뉴는 따로 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메뉴를 다시 보이게 만들 때는 F4 버튼을 눌러서 스위치 메뉴 버튼이죠.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메뉴를 전환시켜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F4는 여러분들이 또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4 F4입니다. F4 네, 그거까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맞아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는 뭔가 우리가 제가 좀 자세하게 에펙에 관련된 무슨 활용 예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우리가 오늘 첫날 에프터 이펙을 지금 하니까 첫날 에프터 이펙을 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건 그냥 그냥 워밍업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들은 또 그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자, 그럼 이때 에 이번에는 그러면 사용 안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가져볼게요. 자,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jpg 사진 한번 가져와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아크 마우스라고 돼 있는 psd죠. 포토샵 파일도 한번 가져와서 또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작업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드렸던 거 중에 이제 영상을 안 써봤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마저 가보죠. 자, 두 번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i를 눌러서 아까 제가 압축을 풀으라고 말씀드렸던 이 get mp4 입니다. 자, 이 get mp4 를 선택을 해서 영상이죠. 영상입니다. mp4 파일은 영상입니다. 자, 이거를 임포트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셨죠? 그럼 여기에 get mp4 라고 되어 있는 그러면 자, 영상이 지금 현재 mp4가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네. 자, 그럼 이거는 아까하고 또 다르게 자, 죄송합니다. 어우 기침이 나서. 자, 아까하고 다르게 얘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 아니고요. 이미지가 아니죠. 얘는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동영상 파일은 자, 우리가 이제 처음 가져와봤는데 이 get mp4를요. 자, 이제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mp4를 자, 지금부터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되겠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화면의 중앙에 들고 오면서 맨 위 레이어에 들고 오는 거. 네. 컨트롤 슬래시 이거 많이 쓰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자, 선택하고 컨트롤 슬래시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 맨 위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 무조건 맨 위에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편해요. 자, 그럼 이제 컨트롤 슬래시를 해서 get mp4 영상 파일을 자, 지금처럼 네. 들고 왔습니다. 뭐 가운데 딱 정확히 들어왔죠. 그쵸. 이건 뮤직비디오 영상입니다. 뮤직비디오 영상. 자, 그럼 이 뮤직비디오 영상을 가져왔고요. 자, 그럼 이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가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한번 잠깐 해보면 네. 끊겨요. 왜 끊기냐. 아, 그리고 다시 또 판복이 돼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 자,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프리미어하고 차이점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하는 이유는 프리미어 때는 그 영상을 들고 와도 잘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들고 오는 대로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어, 얘는 뭐야? 어, 영상을 가져왔더니 앞부분만 살짝 보이고는 다시 뭐 저기 처음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에요 얘가? 영상이 다 안 보이고 앞부분에서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당연한 거죠. 얘는 지금 이 뮤직비디오는 약 2분 그러니까 3분 가까이 되는 뮤직비디오 영상이에요. 맞죠? 네. 지금 2분 58초. 그러니까 얘 거의 3분 가까이 되는 뮤직비디오인데 우리는 지금 작업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까 첫 시간에도 제가 잠깐 컴포지션 만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에프트 에펙은 프리미어와 달리 시간을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어레이션. 그래서 아까 10초를 했거든. 그래서 제가 10초 끝나고는 없어. 안 가. 그렇죠? 10초 다음은 나오지가 않아. 그러기 때문에 10초에서 무조건 다 잘려버린다고. 이게 프리미어와 에펙의 또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프리미어는 영상이나 이런 긴 영상 그것들을 가져와도 알아서 그냥 다 보이기 때문에 재생 시간에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에펙은 그렇지가 않아요. 들고 온 대로 지금 이게 짤렸잖아요. 그렇죠? 10초만 딱 보이고는 그 다음부터는 확 짤려버렸다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이런 형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약에 가져왔다 하면 기존의 작업한 거하고 좀 다르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꼭 이것들을 좀 수정하셔야 된다 하는 것들을 반드시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수정하면 되느냐. 아, 뭐 그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죠. 컴포지션 메뉴로 가시면 돼.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에펙에서 맨 처음 우리가 작업하는 건 뭐였습니까? 컴포지션을 만들고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컴포지션 만드는 게 컴포지션 메뉴에서 New Composition. 그렇죠? 단축키 Ctrl N이었고 그럼 그 메뉴에 이 컴포지션 메뉴에 이 두 번째 해당되는 걸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컴포지션 세팅 바로 이겁니다. 컴포지션 세팅 단축키는 Ctrl K인데 뭐 알아두시면 좋은데 어쨌든 너무 단축키가 많으니까 네, 필요한 것들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 컴포지션 세팅 메뉴를 딱 클릭해 주시면 자, 아까 우리가 처음 제가 애프터이팩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컴포지션을 만들면서 나왔던 그 메뉴 구성이 그대로 떠요.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죠? 720에 480이고 그리고 뭐 30 뭐 이렇게 쭉 다 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얘에 대한 설정 값이 그대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두어 레이지는 얼마예요? 아까 제가 10초로 했으니까 지금 10초잖아요. 근데 아까 이 뮤직비디오 영상 보니까 아까 시간 때가 얼마였어요? 3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10초 놓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여기를 03 그렇죠? 이렇게 10초까지는 필요 없고 3초로 그냥, 아니 3분으로 그냥 끊을게요. 3분 여기가 시간이 어디가 뿐이니까 그럼 3분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영상이 들고 오는 즉시 얘는 10초로 길이를 놔두면 안 되고 3분으로 얘를 길이를 늘려놔야 된다는 걸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OK를 해서 얘가 3분으로 얘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 뭐야? 3분으로 늘어났는데 아직도 지금 여기 10초밖에 안 보이는데요? 예, 그러나 다르죠. 뒤에 아까는 여기서 멈춰서 안 갔는데 지금 움직이잖아. 그럼 얘 계속 움직이면 오, 뒤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는 10초하고 지금 제가 얘를 얼마로 늘렸어요? 3분으로 늘렸죠. 아, 초하고 분은 지금 엄청나게 그 화면의 길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이대로 놓으면 이거 한창 가야 돼요. 이거 프리미엘 때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리미엘 한 단축키가 비슷했으니까 이 보이는 타임라인 보이는 그 시간대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 다 했었잖아요. 프리미엘에서. 화면이 시간이 늘어나면 축소해야 되는 거고 화면이 시간이 짧으면 확대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요. 자, 넘머패드에 있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오리지널 자판키에 있는 플러스키. 그렇죠? 확대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누르시면 축소. 마이너스는 안 누르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몇 번 누르다 보시면 이렇게 딱 3분까지 축소가 짠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많이 눌러주신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세요. 3분 딱 됐잖아요. 더 이상 이제 축소도 안 돼. 그렇죠? 그래서 3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해서 여기는 0초, 여기는 3분.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키를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 10초에서 3분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화면이 지금 길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확대, 축소. 여기서는 축소를 좀 해야죠. 마이너스를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작업한 건 기껏해야 이렇게 여기서 깔짝깔짝 하고 있었던 거야. 계속 우리가 작업했던 부분은 요만큼만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을 엄청나게 늘렸다는 얘기죠. 왜? 시간이 10초에서 3분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10초에서 원래는 10초 작업을 하다가 영상 들어오는 바람에 3분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지금 길이를. 늘리는 건 좋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3분을 늘렸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한 번 해보세요. 플레이를 해보시면 안 돼요. 쭉 렌더링 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 뭐 배경색 우리 아까 했던 게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별것도 없었지만. 그런데 여기를 딱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아까 10초 넘어가는 순간이죠. 10초로 넘어가면 당연히 이 뮤직비디오 영상은 잘 보이죠. 잘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요? 아니 나머지 것도 작업하다가 다 안 보이지. 아까 뭐 배경 분홍색부터 뭐 기타 등등등. 여기 있던 내용들 하나도 안 보이고 다 검정색만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왜? 얘는 10초 길이까지만 아까 작업했던 거고 그다음은 여기가 다 이렇게 허당이야. 다 없어. 길이가 연장이 안 된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여기죠. 얘가 3분까지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정확하게는 2분 58초 한 16프렘인가요? 여기까지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부 다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다 얘를 어떻게 해요. 길이를 늘려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다 길이를 두어레이션을 맞춰야 되는데. 자 이걸 늘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프리미어 때는 뭐 스피드 두어레이션 아니면 자꾸 이렇게 쭉 늘리면 되는데. 프리미어는 사실 이렇게 자꾸 늘리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뭐 이런 작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자동으로 영상이 보이는데 뭘 늘려 어차피. 그런데 에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가 이게 거의 뭐 반복듯이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늘려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얘가 여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그림 보이잖아요. 선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가 지금 9개나 되니까 나머지 것도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이거 자꾸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뭐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쭉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쫙 늘려도 되긴 하겠죠.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도 돼. 근데 얘가 늘렸다 줄었다 늘렸다 줄었다를 너무 반복하니까. 이렇게 늘렸다 줄었다 마우스라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추가적인 명령어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팁 같은 거지. 팁. 팁 같은 거. 자꾸 눌려도 되긴 하나. 이 부분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어차피 이 메뉴들은 다 천천히 뒤에 가서 다 할 건데 미리 오늘 워밍워밍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번호로 치면은 내가 여기로 보시면 여기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다. 지금 이제 지금 쓸 메뉴가 7079번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7079번에 제가 여기다가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요게 메뉴가 좀 필요해서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채팅차에도 제가. 음. 입력해놓을게요. 7079번이세요. 그럼 거기에 레이어미 키프레임 제어하기라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쭉 장악에 뭐 좀 써놨는데. 자 거기에서 어차피 요 내재는 나중에 지금 저희가 할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여기 메뉴. 명령어로 좀 하나. 그래서 써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어떤 거 메뉴를 좀 써놨냐면요. 아. 잠깐만. 여기다 안 해놨나. 자. 알트하고 대가로 키를 같이 이용하는 그 메뉴가 하나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는 건데. 가서 봐요. 여기에 지금 알트하고 대가로 키를 넣는 게. 어. 여기다 설명 안 해놨나. 아. 여기 됐다. 여기 있네. 그렇지. 이 부분입니다. 자. 요 메뉴에 요기. 지금 딱. 한 3분의 1 정도 살짝 내려가다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이 7079번에 제가 명령어를 두 개를 이렇게 입력해놨어요. 자. 하나는 뭐였냐면. 어. 이거죠. 알트 플러스 대가로 키 닫는 거. 그 다음에 알트 플러스 대가로 키 여는 거.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 자. 요 단축키 메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거의 뭐 수시로 지금 쓰셔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뭐냐.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얘가. 이 모든 레이어가 여기까지 쫙 늘어나야 됩니다. 얘네들. 이 CTI가 하는 게 중요하죠. 이 타임라인 기준 CTI를 이 뮤직비디오 끝나는. 네. 2분 58초 11프레임에다 딱 위치를 시켜놓고요. 얘네들.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한 늘어났으니까 냅다고 치고. 4번부터. 하여튼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늘려놔야 됩니다. 아. 잠깐. 샤이 버튼 좀 끌게요. 샤이 버튼 끕니다. 이거 연습하느라고 제가 했고. 자. 이거 다 줄일게요. 자. 줄입니다. 다 늘려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자. 샤이 버튼을 좀 꺼주시고. 안그러면 여기 메뉴가 사라지니까. 샤이 버튼을 꺼서. 모든 레이어를 다 보이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여기죠. 아까 2번 레이어는 늘려놨으니까 냅두고. 3번부터. 지금 아직도 한. 많이 남았어요. 그죠. 여기까지를 끝. 10번까지를 쉽게 누르고 다 선택하세요. 레이어 이름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 레이어 네임. 레이어 이름. 그래서 3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레이어를 죄다 선택하시고. 자. 아까처럼 이걸 눌렀다 쳤다 굳혀주시니까. CTI는 여기 끝에다 딱 맞춰놓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요 메뉴. 그렇죠. 레이어의 오른쪽 끝부분을 CTI가 있는 위치에서 잘라주기. 그러니까 CTI가. 핵심 뭐야. CTI가 타임라인 유선이 있는 위치로 잘라주기. 근데 기준이 뭐에요. 끝부분. 그러니까 레이어의 요거죠.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요 끝부분이 어떻게. CTI 여기서 딱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맞춰줍니다. 설명이. 정확하게는 여기 늘려준다고 해야 되나. 잘라준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자. R2 누르고 아까처럼. 대괄호 키. 뭐야. 닫는 거. 닫는 거를 딱 눌러주시면. 자. 선택을 하고 하셔야 되나. 그리고 당연히 영문 킬때만 적용됩니다. 제가 알트 플러스 대괄호 키. 아까 제가 방금 설명 드렸던 요 메뉴. 자. 이 메뉴를 방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 늘어났잖아요. 요거죠. 지금 알트 플러스 대괄호 키 닫는 거. 대괄호 키 닫는 거 어디 있어요. 제가 엔터키. 엔터키 살짝 위쪽에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엔터키. 여러분들 엔터키 치는 거. 리턴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한꺼번에 쫙 하고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기. CTI가 있는 기준으로 해서 레이어의 오른쪽 끝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지거나 딱 길이를 맞춰줄 때 쓰는 방법이란 거.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빨리빨리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요 상황에서. 아까는 뮤직비디오가 아니었기 때문에 10초에서 끝났지만 뮤직비디오가 들어온과 동시에 얘가 굉장히 길게 예. 10초 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3분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예. 요렇게 알트 플러스 대괄호 키. 여는 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거 설명 드리려고 제가 이게 많이 지금 쓰이는 명령어다 보니까 제가 정리하면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됐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선택이 다 됐으니까 선택을 좀 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이왕 연습을 했으니까. 연습한 김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자. 우리 아까 10초까지는 예. 지금 보시면 아까 뭐 여기 막 움직여가지고 모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저. 예를 들면 어. 뭐 그게 필요 없다. 아까 했던 모션. 연습하는 거니까요. 10초까지 해당되는 그런 메뉴들이 필요 없다. 아니 10초도 아니야. 나는 이만큼을 잘라낼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어. 한. 1분 할까요. 1분. 네. 1분 부분을 나는 필요 없어. 막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다가 뭐 1분 치면 되겠죠. 1점점 하면 되겠네. 1점점 치시면 여기가 1분이잖아요. 우리 그때 말씀드렸죠. 1점점 1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1분이잖아요. 여기가 3분까지 지금 되어있으니까. 자. 그러면 1분까지의 이 CTI 기준선 타임라인을 이렇게 딱 위치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얘네들을 뭐 예를 들면 영상만 빼고 그렇죠. 영상만 빼고 얘네들을 전부 다 선택할게요. 그러니까 2번부터 10번까지가 되겠죠. 자. 2번부터 10번까지를 죄다 선택하시고 영상만 뺐어요 제가. 자. 여기 있는 이미지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1분 때까지는 그러면 안 보이게 만들고 싶어. 1분 때까지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1분 때까지 안 보인다는 얘기는 이만큼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2번부터 10번까지의 이 레이어 트랙이 네. 여기에 지금 이 그 트랙 바가 지금 이렇게 길게 있으니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초부터.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면. 사라지게 만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분까지는 얘를 안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했던 명령어를 살짝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alt 플러스 이번에는 아까는 닿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alt 플러스 여는 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cti 가 있는 기준으로 해서 왼쪽 끝부분을 잘라 주기.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자. cti 가 있는 기준으로. 맞죠. cti 가 있는 기준으로. 왼쪽. 맞죠. 이쪽이 왼쪽이잖아요. 오른쪽이 아니잖아요. 왼쪽 끝부분이니까 이분이죠. 여기를 다 잘라 준다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ti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잘라 주는 명령어. 뭐요. 아까 했던 거. alt 플러스 이번에는 대가로 키 여는 거. 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alt 플러스 대가로 키 여는 걸 눌러 주시면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다 날아갔죠. 그렇죠. 자. 이거 연습하는 거니까. 그럼 아까 거의 총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게 만들어서 잘라 주는 경우. 혹은 반대로 얘가 모질라서 늘어나는 경우. 뭐 다 됩니다. 그래서 alt 플러스 대가로 이렇게 여는 거. 닫는 거. 자. 이게. 컨트롤 제트. 취소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거니까.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 에펙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명령어들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7079번에 있는 요 내용. 그렇죠. 요 두 가지.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자.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또 그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요. 자. 이와 한 김에 어차피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자. 한두 개만 더 좀 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그 뭘로 하냐면. 그렇죠. 이 동영상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앞부분에 다 나오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모션이 다 사라졌었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천천히 여기가 마우성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관계성 없지만. 자. 그래서 얘는 10초 뒤부터 나타나야 됩니다. 10초 뒤부터. 그렇죠. 10초 뒤부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얘가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0초부터 처음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니까 당연히 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게 마우스 그 다음에 글자들이 다 나오는 게 보통 아까 3초. 3초에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마우스 나오고. 그 다음에 서서히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글자. 그 다음에 노란색 마우스 이 글자가 서서히 나오는데. 이게 3초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모션이. 그럼 거기까지는 이 영상이 보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보이니까 이렇게 다 가려버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3초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동. 지금 제가 이동한다고 그랬지 잘라내는 게 아니죠. 이 잘라내면 영상이 앞에가 날아가게. 그래서 자. 이걸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면 좀 넉넉하게 할까요. 4초. 4초로 한다 합시다. 4초 때에 그러니까 이 get and people 뮤직비디오가 짠 하고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를 이동하면 되잖아. 0초에 있던 놈을 4초까지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는데 프리미어 때는 몇 번 이런 것들을 잘 안하니까 그냥 뭐 자꾸 드래그 하지만 에펙은 자꾸 이게 드래그 하고 이동하는 것들이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작업하는 거라. 이것들을 또 잠깐 단축키를 좀 쓰시면 굉장히 또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알트 플러스 대가로 이렇게 여는 거 닫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 이동하는 것도 그 단축키에서 살짝 응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 얘를 4초 뒤로 이 get 뮤직비디오 mp4를 이동. 4초 뒤에서부터 나타나게 이동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지금 cti를 지금 제가 타임라인 지준선을 4초 때로 제가 지금 맞춰놨잖아요. 자. 4초 때로 해놓은 상태에서 자. 얘를 자 이동하시면 되는데 cti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이동할 때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가 앞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이. 그때 쓰는 게 대가로키 여는 거가 되는 겁니다. 대가로키 여는 거.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대가로키 여는 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4초 뒤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4초까지는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영상이 나타나지. 그렇죠. 4초까지는 쭉 안 보이고 있다가 자. 서서히 얘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영상이 딱 나타나지. 왜? 이동했으니까.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처음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그렇죠. 맞죠.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 기준선 cti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있는 위치로 이동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동해 오는데 영상의 첫 부분이 이동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지금.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그 아까처럼 1분 때 합시다. 그럼 1분 때. 여기. 아까 1분으로 다시 갈게요. 예를 들면. 1분. 1분. 편하게. 1분 때에다 놓고. 예를 들면 그럼 1분 때에 예를 들면 지금 얘가 영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1분 만큼의 시간이 지난 만큼 저기 그 플래가 되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흔치 않을까. 연습하는 거죠. 영상의 뮤직비디오 끝부분을 1분에다가 그냥 딱 마치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작업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끝나는 부분이 여기 1분에서 딱 끝나야 돼. 영상을 보이게.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저 3분 때에 가까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동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편하게 이동하는 방법. 자. 자꾸 끌어도 되긴 하지만. 그게 아까 거에 정반대. 아까는 앞부분을 이동하는 게 뭐였어요. 대가로케 여는 거였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끝부분을 이동하는 게 대가로케 닿는 거예요. 맞죠. 대가로케 닿는 걸 했더니. 자. 끝났잖아요. 뮤직비디오가 쫙 하고 끝나는 부분이죠. 예.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바로 이동해왔어요. 1분대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여기서는 뭐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연습하는 의미로 대가로케 여는 거와 닿는 거를 각각 이용하시면. 자. 각각. 뭐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트랙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을 내가 CTI 있는 기준으로 해서. 자. 땡겨올 수 있다는 굉장히 편리함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아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아까 제가 7079번. 아까 보라고 말씀드렸던. 그 7079번에. 여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게. 여기 그대로 제가 정리해 놨어요. 여기요. 레이어 앞부분에 CTI 있는 곳에 이동하기. 네. 이렇게 여는 거. 그 다음에 레이어의 뒷부분을 이동해 주는 거. 네. 이렇게 닿는 거. 그렇죠. 이거 있어요. 이거 두 개. 이건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션 작업하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실 거예요. 작업하시다 보면. 네. 그때 요걸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네. 자.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했던 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조금만. 이왕 얘기 한 김에. 한 김에. 여기는 당연히 설명 드릴게요. 그게 낫겠다. 어차피 할 거니까. 자. 여기 보면 get mp4가 지금 맨 위에 있죠. 그렇죠. 네. 어차피 지금 현재 지금 맨 위에 있습니다. 레이어 선상.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맨 위에 있으니까 얘가 맨 위에 있어요. 나머지를 가려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마우스나 이런 것들 다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밑으로 내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밑으로. 밑으로 내릴 때는 그냥 자꾸 이렇게 내리면 되지. 그냥 이렇게. 뭐 내리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밑으로 자꾸 내리면 되는데. 그런데. 자. 이게 지금. 10개니까 뭐. 자꾸 내릴 때 한다고 치더라지만. 예를 들면 이게 레이어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뭐. 50개. 30개. 뭐. 굉장히 뭐.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꾸 내리려면 겁나게 짜증납니다. 그렇죠. 해보시면 아니지만. 지금이야 뭐 10개밖에 안 되니까 자꾸 내리면 되지. 근데 10개가 넘어가고만. 20, 30개 뭐 50개 되면요. 맨 위에 있는 걸 맨 밑으로 내릴 때 굉장히 또 이게 또. 피곤한 또 마우스 드래그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맨 위에 있는 놈을 맨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 혹은 맨 밑에 있는 놈을 맨 위로 끌어올리는 거. 이 정도만 좀 단축키로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뮤직비디오 있는 얘를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맨 밑으로 만약에 내려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컨트롤. 단축키죠. 컨트롤. 쉬프트. 아니 잠깐만. 맞나? 응 맞아. 컨트롤하고 쉬프트하고 D입니다. 아 잠깐만. 잠시만. 이거 복사가 되네. 아 잠깐만요. 이거 복제가 아니니까. 단축키로 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지금 헷갈렸어 저도. 자 잠시만요. 여기가. 컨트롤 뭐냐면요. 컨트롤 쉬프트 D가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대가로 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여는 거 닫는 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대가로 키 여는 걸 누르면 맨 밑으로 레이어가 떨어집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대가로 키 뭐예요. 네. 지금. 여는 거.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맨 밑으로. 반대로. 자. 지금 다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가로 키 여는 거 누르면 맨 밑으로 떨어졌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맨 밑에 있던 놈을 맨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대가로 키 닫는 거. 그럼 다시 맨 위로 올라왔죠. 그렇게 해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대가로 키. 여는 거 닫는 걸로 맨 위 맨 밑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이동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거는 뭐 레이어 순서상 맨 위에 있던 놈.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놈을 위 아래로 이동하는 거. 그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레이어 해당되는 거를 이동해 주는 거. 자 다시 컨트롤 쉬프트 그죠. 그 다음에 대가로 키 여는 거 닫는 거 정도. 그 정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자 겟터 mp4에 해당되는 이 뮤직비디오 영상 레이어 맨 위에 있는 놈을 맨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한다.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대가로 키. 자. 여는 거. 그죠. 그럼 맨 밑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컨트롤 맨 위로 맨 밑에 있던 레이어를 맨 위로 올리는 거. 지금 그러니까 맨 위로 올리는 거에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대가로 키. 닫는 거. 올라왔죠.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올라갔다 이랬다 마우스로 하시면 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레이어가 굉장히 많을 때 맨 위에 있던 놈을 맨 밑으로 끌어내거나 맨 밑에 있는 놈을 맨 위로 끌어내는 경우가 가끔 필요할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레이어가 뭐 2, 30개 뭐 이렇게 많을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 사용하시면 편하겠다. 네. 오케이. 거기까지 저희가 잠깐 하고 또 잠깐만 좀 쉬었다가 저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좀.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음.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까 작업했던 그 레이어 순서라든가 아니면 레이어의 위치 이동. 그 다음에 클립의 위치 이동. 요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간단히 연습을 해 봤고요. 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작업을 앞으로 저희가 하면서 요런 단축키들을 좀 알고 계시면 작업하실 때 좀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뭐 꼭 애우시라는 건 아닙니다.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익혀지고 하시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아시게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기. 7079번에 보시면 나와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건 여기까지 하고 연습은 요거 끝낼게요. 요거는. 저장만 하고 그냥 마칠게요. 요거는 뭐 에펙 기초 2라고 하고요. 자. 뭐 다 닫아 주시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클로즈 프로젝트로 다 닫아주세요. 네. 전부 다 닫아 주시고. 자. 이제. 어. 여기. 또 제가. 어. 카페. 카페로 좀 가주세요. 예. 자. 에펙은 전부 다 카페에 모든 내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카페로 가셔서. 거기 번호 중에 어. 어디를 가주시면 되느냐. 아. 네. 음. 우선. 아. 요거부터 해야 되겠군요. 네. 자. 그래서 URL을 좀 복사를 좀 할게요. 7078번이세요. 네. 제가. 채팅창에도 남겨드리면. 7078번이 있습니다. 7078번을 가시면. 거기 제가. 첨부 파일을 좀 여러개나 놨는데. 그중에서. 어. 여기. mage.psd라고 되어있는거. 그쵸. 요거 하나만 좀 받으세요. psd. 포토샵 파일인데. 자. mage.psd 파일. 한개만 좀 받아주시면 되겠다. 자. mage.psd 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7078에. 자. 두번째 되어있는 파일. 첨부된 파일. mage.psd. 네. 고놈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또. 거기 내용을 좀 보시고. 또 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뭐. 아까까지는 좀 원이 원이 했구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 네. 차근차근이. 하나씩. 하나씩. 저랑 같이. 에펙의. 본연의 기능들과. 활용 부분을. 같이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자. 7078분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에펙으로 들어가서. 자. 제일 먼저. 저희가. 보실게. 어. 아까 제가 드렸던 거. 그. 메이지.psd. 제가 받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이지.psd를. Ctrl-I. 혹은. 두번 클릭해서. 프로젝트에서. 자. 요거. 메이지.psd. 파일을 불러옵니다. 당연히. 얘도. 포토샵 파일인걸. 눈치채시죠. 예. 아까 우리가. 아크 마우스.psd처럼. 어. 얘가. 포토샵 파일이세요. 자. 그래서. 얘는 선택해가지고. 임포트를 해서 가져오실 때. 100%.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렇죠. 인포트 카인드. 이때 제가 아까. 계속해서 썼던 거. 이. 컴포지션. 리튬 레이 사이즈를 해주셔야. 자. 알아서. 포토샵에 있던. 여러 층의 이미지가. 분리가 돼서. 그것도. 컴포지션 구성이 만들어지면서. 어. 된다고 해서. 있잖아요. 요걸 이용하십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보시는 것처럼. 예. 메이즈.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이미지는. 분리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럼 우리는. 컴포지션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메이즈를. 두번. 따닥.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그렇죠. 화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이어가 쫙 하고. 이번에는 좀 작네요. 네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것도. 지금 저희가 하실 내용이. 아까. 여기. 여기. 여기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요 부분. 다 설명을 좀 해놓고. 79, 78에 해라는데. 여긴 있는 것들을 제가. 쭉. 같이 한번.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하실 거는. 간단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니메이션이 되게 있어요. 쥐. 이 쥐가 주인공인데. 이 쥐가. 쭉. 이. 미루죠. 미루를. 움직였다가. 아. 이쪽 끝으로 가시면. 여기 지금 눈을 감겨놨는데. 제가. 음. 여기 맨 위에 있는. 치즈라고 되어있는. 1번 레이어를. 잠깐 눈을 띄어 보시면. 눈을 제가. 임시적으로 가려놨어요. 치즈가 보이죠. 자. 이 치즈를. 찾아서 움직이는. 네. 그런. 그. 마우스. G모션을.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눈 감기고. 지금은. 나타나게 아니니까. 자. 이거 다 컸어. 자. 자. 치즈만. 치즈 레이어만. 눈을. 잠깐만. 가려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됐어요. 자. 그럼 이때. 저희가 사용하려는게. 이거죠. 마우스죠. 예. 2번 레이어. 자. 이 마우스를. 아. 근데 이 쥐가. 처음부터 너무.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죠. 약간 뒤로. 약간. 뺍니다. 뒤로 빼서. 자. 여기 이렇게. 얼굴. 그. 뭐죠. 그렇지. 코털만. 그죠. 주댕이만 살짝 보이게. 이렇게. 밑으로 좀 내릴게요. 0초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초에. 주댕이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네. 요 상태로. 일단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맨 처음입니다. 첫번째. 자. 그러면. 요. 탭. 마우스 2번. 레이어의. 첫번째. 예. 여기까지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부터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모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 눌러서. 클릭하시면. 트랜스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떨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이용해서 모션을 아까 만들었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또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 좀 하면서 연습을 좀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하고 트랜스폰을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밑에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모션 만드는 걸 제가 아까 해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거를 저희가 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뭔 얘기냐면 해당되는 거를요 저희가 앞으로 아까도 보셨지만 샤이 버튼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복잡 다단해지니까 최소한으로 여기에 레이어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샤이 메뉴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가려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모션을 만드는 거를 제가 아까 샤이 버튼을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해당되는 것만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해당되는 레이어만 보이고 나머지는 가려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옵션만 보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지금부터 간단하게 저랑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여기에 있는 트랜스폰을 각 모든 레이어에 이걸 다 띄워놓으면 다섯 개, 여섯 개씩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복잡해지니까 간소하게 보이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간단한 명령어 단축키를 좀 쓰실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포지션이니까 포지션의 앞글자는 P잖아요. 스케일이면 앞글자가 S예요. 로테이션은 앞글자가 R이고 오파시티는 O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에서 이거를 좀 줄여볼게요. 자 줄이는데 이거 줄이는 것도 잠깐 단축키가 좀 있으시면 이거를 좀 알려면 좀 편합니다. 아 뭐 이렇게 단축키가 좀 많아 나오는데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이렇게 줄여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로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단축명령어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으니까 이걸 알으시면 좀 편해요. 자 뭐냐면 알파벳 U입니다. 알파벳 U죠. U, U, U. 그러니까 우리 알파벳 STU 할 때 U예요. U. 그 U를 눌러주시면 자 한글일 때는 안 먹고 당연히 영어일 때 먹겠죠.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U 해도 뭐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요? 그런데 뭐 하나하나 남으네. 뭐 포지션 뭐가 나오네. 왜 나오지? 어쨌든 자 아까 제가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 바꾼 것만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따지면 자 여기서 보세요. 얘를 클릭하시고 트랜스포롤 클릭하잖아요. 제가 위치 앞으로 지금 제가 할 게 위치 모션이에요. 위치 모션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마우스가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위치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영초에서 당연히 포지션이 되겠죠. 예 포지션에다가 스탑워치를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영초에 지금부터 뭐예요? 스탑워치를 눌러서 움직임을 만들 준비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 전에 프리미어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키가 딱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 뿐만 아니라 스케일도 보이고 로테이션도 보이고 뭐 다 보여.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마우스로 선택해서 저는 이 포지션 외에는 지금은 어 여기 다른 것들이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는 뭐 혹시 필요하더라도 그래서 포지션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왜? 포지션에다 지금 제가 아까 뭐였어요? 모션을 만든다고 스탑워치를 눌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이게 만들고 나머지를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파벳 자판의 U키죠. U를 눌러주는 거예요. U가 누르시면 어떻게 돼? 나머지 메뉴들은 다 사라지고 뭐만 보여요? 포지션 P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복잡하더라도 딱 간소화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애폐에서는 이런 모션 움직임을 굉장히 반복되시면 안 될 텐데 앞으로 포지션 위치를 바꾸는 모션 움직임을 만들 때는 다 보이게 만들 필요 없이 해당되는 레이어 트랙을 선택하시고 포지션의 앞글자 P만 눌러주시면 P가 나오면서 얘만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간소화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보이게 만드는 게 U고요.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U자 키를 누르시면 이게 또 다 닫아져요. 이게 닫는 역할도 합니다. 길어진 걸 닫아주기도 합니다. 다시 또 U자 누르시면 해당되는 키 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곳곳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연습 좀 해볼게요. 이 마우스 지금 별로 보인 게 없네. 하나만 하고 난 다음에 좀 할게요.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별로 어차피 움직일 거니까 0초에는 이렇게 콧장등만 보이게 살짝 밑으로 내려놨고요. 자 이제 1초 가겠습니다. 1점이죠. 아 여긴 또 확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플러스로 좀 눌러주시고 3, 4번 정도 눌러서 플러스로 눌러서 여기가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이니까 자 이제 1초입니다. 자 1초로 이동을 해서 자 1초에는 얘가 여기까지 앞으로 여기까지 딱 이동 위치에 이동을 할 겁니다. 0초에서는 밑에 1초에서는 이 위에 그래서 여기 자꾸 위로 올려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밑에 있다가 여기까지 위로 올릴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얘가 뭐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위치 이동의 키가 두 개가 만들어졌고 밑에 있다가 자 마우스 G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자 된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이번에는요. 자 이제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는데 그 이전에 잠깐 좀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게 지금 P였잖아요. 그러면 자 아까 그 회전 스케일 크기를 바꾸려면 뭐 해야 되냐면 스케일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스케일의 명령어는 뭘까요? 스케일은 S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S 스케일에 그 다음에 회전을 할 거야 나는 그러면 회전은요. 아까 로테이션이라고 했으니까 R이 되겠죠. R 눌러보세요. 오 나오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메뉴 명령어의 앞글자를 뭐 포지션의 P 로테이션의 R 스케일의 S만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메뉴만 보이니까 여기 간소화 돼서 아주 편하잖아요. 자 그런데 딱 하나 아까 우리 그 투명도 아까도 약간 뭐 모션 만들었고 프리미어 때도 했던 그 오파시티 굉장히 많아요. 불투명 농도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 자 오파시티는 근데 여기서 O 누르시면 안 나와 O 누르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O 누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뭘 넣으셔야 되냐 T를 눌러야 됩니다. 그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는 T를 눌러야 된다. 자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T를 눌러야 해당되는 게 보인다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자 그래서 오파시티는 O가 아니고 T입니다. T 얘만 그려 나머지는 그러니까 앞에 것만 단어 쓰시면 되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대신 얘만 T를 눌러주시면 얘가 오파시티가 나온다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쭉 한번 연습해 보면 P 포지션 S 스케일 로테이션 R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T 이렇게 이 정도만 앞부분 알아두시면 뭐 모션 하는데 저랑 같이 빨리빨리 이걸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단순화되면서 해당되는 걸로 빨리빨리 작업할 수 있으세요. 자 네. 그럼 연습 여기까지 됐고 그럼 다시 이제 P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려는 건 뭐예요? 포지션입니다. 위치 이동하는 것만 지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P 한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이동해야죠. 자 얘를 2초 가보겠습니다. 그냥 1초씩 할게요. 2초 자 2초 가서요 얘를 이쪽 왼쪽 여기 위로 움직여야 되니까 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또 이동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냥 1초씩 움직일게요. 저희가 3초 이번에는 위로 이쪽으로 가야 되죠. 위로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초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로 이동할게요. 위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초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초 이쪽으로 가면 되죠? 아 지금은 제가 방향을 설정 안 했어요. 일부러 지금은 방향 신경 쓰지 마세요. 방향이 뭐 이렇게 가면 원래는 안 되죠. 틀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위치만 포지션의 위치만 이동하는 것만 신경 쓰세요. 자 이제 마지막 7초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이렇게 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0초에는 여기 맨 밑에 쥐 그죠? 쥐가 이렇게 코빼기만 살짝 내놓고 있다가 자 1초씩 앞으로 전진하면서 옆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위로 갔다가 다시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그쵸? 이따가 여기에서 이제 치즈가 짠 하고 나타나게 만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간단한 애니메이션의 모션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는 신경 안 썼냐면 회전은 신경 안 썼습니다. 회전은 신경 안 쓰고 단순히 이동만 그쵸? 이동하는 것만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제가 카페의 내용에서는 10프렘씩 움직였는데 그냥 제가 그냥 편의상 그냥 넉넉하게 1초씩 그냥 움직이는 걸로 살짝 수정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1초씩 저는 이렇게 움직여서 제가 각각 해당되는 거를 움직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위치가 이동함에 따라서 뭐까지 돼야 되냐 회전이 돼야 되죠. 회전 그렇죠. 중요한 건 회전입니다. 회전 회전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얘가 제로야 제로 그렇죠.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방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얘가 아니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가잖아. 그렇죠. 방향 감각을 전혀 잃은 그렇죠. 방향성이 전혀 없는 약간 상태가 맞간 그렇죠. 맞탱이가 간 쥐 모션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얘를 방향 감각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방향 감각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 봅시다. 자 그러면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션을 뭘 줘야 될까요. 당연히 아까 제가 단축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회전 방향 틀어야 되니까 회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테이션을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로테이션을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포지션 대비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해야 되니까 자 R을 눌러보죠. 그러면 로테이션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좀 전에 했던 포지션에 관련된 키들이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P를 눌러주시면 P만 보이고 R을 눌러주시면 R만 보여.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제가 로테이션에서 R을 눌렀으니까 로테이션 R만 보이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포지션 P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P 내용은 코빅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플러스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까 했던 P와 함께 같이 로테이션을 동시에 두 개를 보여주는 그런 것에 되는 건 간단하게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U자 키를 눌러봅니다. 알파벳 U 알파벳 U 누르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알파벳 U 는 내가 작업한 키 다이아몬드죠. 얘 있는 것만 다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 만들었으니까 아까 얘네들 키가 쫙 하고 7초까지 해당되는 게 보이죠? 그게 알파벳 U 예요. 그러다가 이 포지션이 보인 상태에서 아까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냐면 방향 이 G가 방향성을 잃었으니까 방향을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회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포지션과 함께 로테이션을 같이 보이게 만들고 싶어. 그때는 이대로 R을 누르면 아까와 똑같은 상태로 R만 보이니까 Shift 키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포지션에 대고 이 포지션에 해당되는 거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R을 눌러준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포지션은 당연히 보이고 그 다음에 R 지금 제가 로테이션을 보인다 했으니까 Shift 키브라스 R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로테이션이 같이 보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이고 싶은 예를 들면 지금 포지션이 현재 보이고 있는데 R을 보이고 또 쉽다. 같이 더해서 그때 Shift 키를 누르고 R을 누르면 로테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상태에서 다시 U자 키를 누르고 다시 U 포지션에서 스케일을 보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Shift 누르고 S 누르시면 되지. 그러면 포지션 플러스 스케일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U자 누르면 다시 원상 들어와요. 다시 U자 누르시면 키 있는 것만 보이고 포지션에 R만 보인다고 했으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R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위치하는 포지션 아까 만들었던 키와 함께 로테이트까지 같이 보여야 되니까 Shift 키 눌러 주신 상태에서 R만 눌러 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럼 이제 맨 0초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회전되어야 되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로테이션 키값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초 1초로 가서 1초 에서는 어떻게 돼요? 왼쪽 방향으로 콧잔등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돌려봐야 되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로테이션 뒤에 있는 수치가 회전 각이고 앞에 있는 건 뭐예요? 회전 수를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뒤에 있는 수치를 이용해서 돌려봅니다. 회전 각을 만들어보세요. 돌아가죠. 어? 어? 이거 아니네. 플러스 수치로 갔더니 오른쪽으로 틀어지니까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수치니까 마이너스 20, 30 하니까 왼쪽으로 틀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이너스 90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각도니까 플러스 90은 오른쪽으로 틀고요. 마이너스 90 했더니 왼쪽으로 트니까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90이 맞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90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왼쪽 방향으로 틀면서 이렇게 지금 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요. 뭐가 문제냐면 문제라기 보다는 상태를 보시면 처음부터 회전을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든다면 이렇게 하시는데 얘가 예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미리 틀래 하고 틀어 먼저 처음부터 약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곧장 직선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틀고 싶거든. 그때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틀어버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 해보시면 얘가 처음에는 얘가 0도죠. 근데 1초에 지금 여기 보시면 몇 도로 갔어요. 마이너스 90도 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0도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90도 까지 천천히 계속 각도가 수정되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0도가 어디까지 유지가 돼야 되냐면 여기 그러니까 1초 직전 그러니까 1초는 틀어야 되는 거고 1초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90도로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앞전 단계 앞전 단계가 뭐요 앞전 단계는 얼마가 될까요 29프레임 되겠네요. 그죠 보니까 아 자 29프레임 아 잠깐만 연습 좀 하죠 첫날이라 뭐가 이렇게 할게 많네 프리미어는 저희가 다 했지만 우리가 프리미어 때는 제가 단축키를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 이죠 이렇게 이전 프레임 29프레임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냐면 왼쪽 방향키 한 번만 누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컨트롤 제트 취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는 단축키 틀려요 왼쪽 방향키 누르시면 한 번만 누르시면 안 되고 자 얘는 자 얘는 이 시차기가 그러니까 지금 1초에 있는 거를 얘가 딱 1프레임만 앞으로 갈 거야 그러면 왼쪽 방향키만 누르시면 안 되고 그럼 프리미어 때나 그렇고 얘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눌려야 돼 아시겠죠 그럼 얘가 29프레임 정확하게 1프레임 앞 여기 이전 프레임으로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프리미어하고 단축키가 다릅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는 왼쪽 방향키만 누르면 이전 프레임을 갔던데 반에 얘는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뭐까지 눌러야 돼요 컨트롤 키까지 누르고 왼쪽 방향키를 누르셔야 얘가 1프레임 앞으로 옵니다 자 당연히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1프레임 앞으로 가는거죠 앞으로 이전으로 가려면 당연히 컨트롤 누르고 왼쪽 방향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거야 자 지금은 컨트롤 누르고 이전 프레임 1프레임 앞으로 오니까 컨트롤 누르고 왼쪽 방향키 한 번만 누르면 얘가 이렇게 29프레임으로 왔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9프레임까지는 계속 직선 0도로 진행되어야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7이 아니라 여기서는 0도로 키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 되시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러니까 로테이션은 0초에 0도 그 다음에 아까 여기죠 확대를 좀 할게요 플러스 누르고 키가 두개가 없는거 보이죠 29프레임에 하나 더 해서 0도에 해당되는거가 29프레임까지 키가 하나 더 생겨야 되는거에요 이 두개까지는 그냥 직선으로 오게 되는거에요 0도니까 그죠 곧장 오잖아 그러다가 얘가 딱 1초 딱 되는 순간 아까 회전각을 마이너스 90으로 바꿨으니까 여기서 딱 틀어버리는거죠 대충 감이 잡히시죠 자 그래서 이런식으로 하시면 제가 하려는 방향은 바로 요겁니다 자 그래서 쭉 진행되다가 자 여기서 1초에서만 제가 방향을 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쭉 가다가 쭉 이 방향으로 가다가 가죠 어디에서 그러니까 2초 바로 전 2초 바로 전이니까 1초 29가 되겠죠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왼쪽 방향을 한 번만 누르시면 1프렘 앞으로 1초 29 맞잖아요 1초 29에 여기까지는 계속 얘는 또 얼마야 돼요 아까 마이너스 90이 그대로 쭉 이어서 와야 되니까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90이면 되니까 아니 이미 지금 현재 마이너스 90인데 여기다 또 마이너스 90을 칠거는 아니잖아 이미 지금 마이너스 90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프리미어 때 말씀드렸던거 있죠 현재의 값을 그대로 기록만 할 때는 여기 다이아몬드를 눌러라 얘는 뒤에 있는게 아니라 프리미어 때 뒤에 있었죠 다이아몬드가 얘는 다이아몬드가 지금 앞에 있네 그래서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눌러만 주면 되는거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90 현재의 값을 그대로 기록만 합니다 얘기가 필요해 그래서 왜냐면 아까 했던 여기 1초와 그 다음에 1초 29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마이너스 90도로 이 방향으로 계속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안그러면 얘가 점점점점 각을 틀어버리니까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2초죠 2초로 따와서 2초에서는 근데 또 방향이 틀어져야죠 2초는 마이너스 90도가 아니라 다시 여기 0도가 되겠죠 0도 아까 처음에 여기가 0도였잖아요 그죠 0도 0도로 해주시면 이렇게 다시 방향을 딱 이렇게 원래 방향으로 딱 이쪽 방향 위 방향으로 이렇게 딱 잡아준 세점 자 그럼 이제 또 쭉 가 쭉 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3초입니다 3초까지는 직선 방향을 3초에서 바뀌지만 3초 이전에서는 얘가 계속 또 0도까지 이중이 되니까 3초 1프레임 전 그죠 2초 29가 되겠죠 컨트롤 누르고 왼쪽 방향을 이렇게 한번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0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니까 0인데 뭐 또 눌러 그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앞에 있는 키만 눌러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는 0이 그대로 돼서 2초 29까지는 그대로 쭉 0도 방향으로 옵니다 자 그러다가 3초 딱 되는 이 지점에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틀면은 아까 느낌이 없었죠 왼쪽으로 트는 건 마이너스 90이 없고 오른쪽으로 트는 건 그 반대니까 플러스 90이 되겠죠 보나마나 그럼 얘가 90통 하니까 바로 얘가 오른쪽으로 튀면서 이 방향을 지칭하게 되니까 막겠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됐네요 자 그럼 계속 갑니다 또 가서 이제 4초 4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4초에서 틀어야 되지만 4초 앞전 단계까지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컨트롤 누르고 자 왼쪽 방향킹 한번 네 그러면 얘가 3초 29죠 거기까지는 플러스 90이 그대로 유지되야 되니까 다이아몬드만 눌러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임을 눌러서 3초 20까지 그대로 쭉 갔다가 자 바로 4초 딱 되는 순간 자 얘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돌아야 돼요 반대로 반대로 돌아야 되니까 이쪽 방향이 0도면 이쪽 반대는 180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80도를 때려봅니다 맞죠 아까가 0도가 이쪽에 있으니까 반대로 180도로 딱 했더니 이렇게 틀었어요 어디서 4초에서 쭉 이렇게 오다가 4초에서 딱 180도로 밑으로 틀면서 쥐 머리가 아랫방향을 향하게 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거의 비슷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갑니다 5초죠 자 그러면 5초까지는 얘가 이렇게 쭉 오다가 똑같아요 근데 5초에 바로 이전 브랜드까지는 그대로 방향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왼쪽 방향키 한 번만 눌러서 5초에 이전 프레임은 4초 29니까 4초 29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180도로 유지해야 되니까 다이아몬드만 누르시면 된다 자 그리고는 다시 5초로 가서 5초에서는 얘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틀어야 되죠 머리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얘는 플러스 90이 되겠죠 90도로 얘를 또 바꿔줍니다 5초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머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틀어서 위치도 제대로 됐으니까 또 쭉 가서 6초까지 오겠네요 6초까지 와서 6초까지는 또 방향이 마찬가지 6초에서는 틀지만 그 이전 프레임이죠 정확하게 5초 29 컨트롤 누르고 왼쪽 방향키 한 번 누르시고 5초 29까지는 똑같아요 또 계속 플러스 90을 회전각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이아몬드 키만 눌러주시면 된다 그리고 다시 또 가서 여기 6초죠 6초에 이번에는 거의 마무리입니다 얘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이 아랫방향으로 머리를 틀어야 되니까 180도가 되겠죠 180도를 눌러주시면 아랫방향을 틀게 되고 자 나머지는 끝나는 거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끝나잖아요 뒤는 할 거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각각 1초마다 일단 우선은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각각 초마다 위치를 포착을 하라는 위치 모션을 먼저 만들고 위치에 근거해서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될지를 보시면서 그 틀어야 될 해당 방향에 회전 로테이션을 주시면 되는 거였고 로테이션을 주실 때 주의사항은 쭉 앞으로 그대로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 키가 두 개씩 있어야 된다 그래서 0초와 1초 그러니까 29프레임까지는 계속 0도 방향으로 돼 있는 회전각이 둘 다 0으로 돼 있는 거 하다가 바로 1프레임 뒤 그러니까 1초에서 마이너스 50으로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회전을 시켜주시는 그런 상황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건 기본적인 건 끝났어요 그럼 제가 플레이를 해보시면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G모션 만드는 거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까지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짜증이 밀려오는 거죠 자 이게 뭐야 로테이션 그나마 포지션은 한 번씩밖에 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한 번씩밖에 안 넣었잖아 그냥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되는데 아 이놈으로 로테이션은 뭐야 두 개씩 줘도 그 다음에 또 방향으로 또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키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또 피곤한 작업이 된다 그쵸? 자 피곤하다 그죠? 아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아 에펙을 때려쳐야 될 것 같구나 구찾다 이거 모션을 만들 때 이거 회전을 일일이 이렇게 대주니까 어 구찾네 네 때려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얘네도 또 어떤 애들입니까 자 아도부사의 애들이 구독을 하기 위해서 모션 만들어도 너무 짜장나면 안되잖아 구독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편한 명령어를 또 얘네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모션을 회전하지 말고 자 어차피 이게 원래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좀 수월하게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명령어를 얘네들이 좀 내놨어요 자 이제 그거를 갖다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요 기준의 메이지는 이렇게 지금 계속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오리지널 방법이니까 로테이션과 포지션을 동시에 만들면서 키를 이렇게 따다다다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요거와 함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포지션까지는 똑같아요 회전만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이 회전을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자 그거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이 메이지 컴포지션 보이시잖아요 예 이거를 한번 복사를 뜨겠습니다 복사 복사 복사죠 말 그대로 복사 자 이 복사를 왜 뜻이냐면 복사 뜨면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 요 놈을 좀 선택을 해서 메이지 컴포지션을 선택해서 자 복제 복사라고 하겠죠 예 복사를 한번 떠오겠습니다 자 복사 뜨는 명령어는 원래는 요거 다플리케이트죠 에디티에 보시면 당연히 컴포지션 안에 지금 보시면 있어요 아 프로젝트 안에 자 프로젝트 안에 자 에디트에 더플리케이트라는 메뉴로 쓰시면 얘가 뭐예요 얘가 복제 복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이지2가 만들어지면서 메이지하고 메이지2는 사실 같은 거지만 복사를 떴으니까 비교해서 저희가 샘플을 만들어 보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컴포지션 안에 자 메이지2 복사된 걸 두 번 클릭해 보실게요 당연히 메이지와 메이지2는 거의 같은 상태죠 왜? 메이지를 가지고 메이지2로 그냥 복사만 해서 온 거니까 자 그럼 굳이 왜 복사를 제가 했냐 자 여기서부터 좀 쉽게 만드는 걸 비교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로테이션 포지션은 당연히 만드셔야 됩니다 로테이션이 얘가 굉장히 복잡해졌으니까 이 로테이션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해보는데 기존에 있던 건 지울게요 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다 삭제합니다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는 여기 있는 로테이션에 해당되는 이 이름 네이밍을 마우스로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데일렛 키 누르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갖고 있던 키가 지금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다 사라졌죠 그러면 얘가 초기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초기화 시켰냐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쉽게 만드는 걸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얘는 쉽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마우스죠 마우스 레이어 네임 마우스 레이어 네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합니다 네 오른쪽 버튼입니다 자 마우스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맨 위쯤에 보시면 자 트랜스폼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트랜스폼 자 이 트랜스폼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옆으로 가면 메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밑으로 쭉 가면 맨 마지막에 오토 오리엔트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오토 오리엔트 보시죠 자 이 오토 오리엔트 메뉴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오토 오리엔트 메뉴가 딱 나오면서 얘가 오토 오리엔이션 오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값은 오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방향을 알아서 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직선 방향 내가 그냥 원래 있던 방향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일일이 로테이션을 해줘야 했는데 여기에는 오토 오리엔이션에 여기 오리엔트 어런드 패스라는 걸 이렇게 딱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오리엔트 어런드 패스입니다 자 이거 메뉴를 클릭하시고 OK를 딱 하시는 그 순간 얘가 방향을 틉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긴 해요 그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어 방향을 뭔가 틀잖아 그쵸? 아까하고 좀 다르게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방향을 틀어줍니다 방향에 맞춰서 근데 약간 좀 이상해 그쵸?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가 오토 오리엔트는 말 그대로 명령어 이름 그대로 오토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에펙이 방향 설정을 지가 만들어 해 그래서 방향이 약간 좀 달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토 오리엔트를 해주시면 방향은 일단 틀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0초에 보시면 자 여기 좀 볼게요 아까 얘가 이게 머리가 지금 이렇게 그 입 모양이 앞에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쪽 지금 모양이야 마이너스 90도로 틀어진 거지 이게 근데 마이너스 90도 틀어졌지만 여기 90도로 나오진 않아 왜냐하면 얘가 임의로 튼 거라 컴퓨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이거 각도를 이렇게 돌려줘야지 돌려주셔야 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아 90도가 되겠네 여기를 처음에 0도에서 딱 한 번만 방향을 90도로 설정만 해주시면 왜 가는 방향이 여기가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죠 그 내가 원하는 방향을 딱 한 번만 설정해 주시면 그럼 끝이야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하고 똑같죠 알아서 잘 방향을 틀면서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아까 전자에 아휴 로테이트 키를 지금 몇 개씩 만든 거예요 그죠 세 개씩 각 초마다 만들어야 될 걸 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잖아 그냥 단지 얘를 자동으로 그죠 위치 값에 맞춰서 자동으로 에펙이 방향의 회전 값을 만들어주는 트랜스폰의 오토 오리인트 방향이라는 오리인트 얼렁드 패스를 누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컴퓨터가 에펙이 알아서 지 맘대로 얘를 방향을 틀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 딱 한 번만 맨 처음 0초에서 각도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만 이렇게 수정만 해주시면 그 다음 버튼을 할 게 없어 알아서 얘가 전부 다 설정이 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쵸? 네 얼렁드 패스에 의해서 모션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메이즈 첫 번째 방법에 비해 이 메이즈2 두 번째 방법은 굉장히 수월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과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는 거죠 단 방법을 조금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오토 오리인트 얼렁드 패스라는 그 메뉴 그 메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방향은 알아서 설정을 틀어버리니까 0초에서 한 번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각을 잡아주시는 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굉장히 편하게 알아서 다 되니까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우스 G가 그러니까 여기 미루를 찾아다니면서 모션 만드는 것까지만 제가 포지션과 로테이션 키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로테이션 키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지 않고 오리인트 얼렁드 패스를 이용해서 빠르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7078이죠 7078에 해당되는 내용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단축키를 많이 써놨는데 제가 꼭 몰라도 되는 것들은 제가 단축키 설명 안 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위치의 시간 타이밍만 좀 다르지 방법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해놨는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아까 오토 오리인트 얼렁드 패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캡처 떠났죠 여기다 설명해놨잖아요 트랜스포메 오리인트 얼렁드 패스를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얘가 설정을 해서 회전광을 잡아준다 그것도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제 이 G모션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참 그전에 여기 보시면 직각으로 여기 지금 되는 거 제가 설명을 잠깐 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얘가 지금 이렇게 원래는 휘어서 움직이죠 얘가 직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전을 이렇게 막 그 어떻게 되냐 무슨 얘기냐 아이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휘어집니다 왜냐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와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직각으로 딱딱딱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위치값을 휘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경로가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정상인데 자 아까 여기 그 내용에 보시면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딱딱 끊어지면서 혹시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로봇지 로봇지는 이렇게 직선으로 딱딱 갈 거 아니야 휘어지는 게 없어 그죠 그럼 이런 직선으로 딱딱 끊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만드실 때는 자 여기서 살짝 수정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그 메뉴가 거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음 자 하나만 메뉴를 한번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얘네들을 여기 포지션 특히 로테이션은 키가 어차피 얘는 없으니까 포지션에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가 쭉 다 잡히죠 포지션이 쭉 다 설정되세요 자 그 포지션이 다 잡혀있는 상태에서 키가 그냥 하나도 빠져없이 다 선택되어야 돼요 그 중에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기 있는 뭐 일곱 넓게 그 다이아몬드 키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위에다가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메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보시면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키프레임 뭐예요? 인터폴레이션 자 이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창이 뜹니다 이 메뉴의 템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은 이게 뭐 그냥 그 속도에 관련된 건데 이 속도에 관련된 건데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할 거니까 이건 그냥 라이너를 놓으세요 라이너가 일반적으로 등속도 똑같은 속도를 의미해요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이거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이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이 오토 베이저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자동으로 휘어지게 돼 있는 걸 오토 베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정 값이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라이너라고 돼 있는 메뉴가 나오죠 바로 이걸로 똑같이 위에처럼 라이너로 바꿔주시고 OK를 딱 하시잖아요 그 순간 얘가 직선으로 딱 끌어져서 바뀝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서서히 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직선으로 갔다가 딱 끊기고 아주 절도 있는 뭐 로봇지가 되는 거지 절도 있는 모션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아까는 이렇게 서서 휘었다가 갔던 놈이 직선으로 딱딱 끊긴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던 게 여기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키프레임 인터플레이션 그래서 키프레임 인터플레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 키프레임 인터플레이션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있죠 키프레임 인터플레이션 그 다음에 라이너 그렇죠? 그냥 해주시면 얘가 직선 바이로 간다 여기까지 일단 저희 또 좀 하고 또 잠깐만 저희 좀 쉬었다가 많이 피곤하시니까 잠시만 좀 쉬었다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시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기본적인 그 모션 그 하는 걸 저희가 같이 한번 해봤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리인트 어론도 패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회전을 많이 갚아줘야 될 거를 편하게 하는 명령어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쥐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의 스토리 모션을 만든다고 치면 그럼 여기까지 해서 쥐가 이렇게 띠띠띠 켜가지고 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7초인데 7초부터는 뭐가 짠하고 나타나야 되겠죠 네 뭡니까? 뭘 찾아서 여기가 미로 끝까지 왔어요 치즈죠 치즈 자 치즈를 눈뛰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레이어를 제가 눈을 감겨놨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치즈를 눈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치즈가 짠하고 나타났는데 아까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드렸었는데 이 치즈가 7초까지는 안 보였다가 짠 나타나고 싶어요 여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우리가 명령어를 많이 써서 7초에 짠 나타나고 그 이전까지는 안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아까 했던 거 좀 연습 좀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7초 얘는 지금 영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치즈가 이게 영상이 아니고 다 이미지잖아요 사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자 이 사진 이미지를 이 7초 앞쪽 단계에서 예를 들면 다 뭐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보이게 사라지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했던 거 연습했던 거 기억나지 제가 아까 전자의 전 시간에 이 CTI 선 타임란이 기준으로 이 앞부분 그러니까 뭐 0초부터 뭐 한 6초 29프레임까지 그럼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잘라버릴 거야 자 그때 쓰는 거 뭐 있어요? 단축키 알트 플러스 대가로 키 여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럼 여기가 싹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단축키도 아까 설명드렸던 알트 플러스 대가로 키 여는 거 자 해서 여기를 이렇게 다 날려버리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싹 다 달라졌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요럴때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쭉 치즈가 안 보이다가 왜냐면 어차피 눈을 띄야 되니까 쭉 안 보이다가 얘가 7초에서 짠 하고 나타나죠 이렇게 그렇죠? 이 앞부분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트 플러스 대가로 키 여는 겁니다 알트 플러스 대가로 키 여는 거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보니까 치즈가 너무 크다 그죠? 치즈가 너무 크네요 치즈를 좀 사이즈를 줄일게요 그러면 여기 치즈 밑에 내려가시고 아 단축키 좀 쓰시죠? 아까 다 연습했으니까 크기 줄인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연습도 할 겸 스케일이니까 S가 되겠죠 스케일의 앞글자 S 그럼 스케일이 딱 튀어나와서 크기를 줄이시면 되냐 100으로 되어있는 거를 한 10%까지 한번 줄여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좋네 10%까지 줄였더니 얘가 이렇게 치즈가 굉장히 작게 딱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이고 이동할 때는 이 점들 잘못 잡으면 얘가 잘못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딱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위치는 마우스 쥐가 딱 입가에 매칭이 되도록 이렇게 딱 하면 주제가 맞잖아요 스토리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되어있는데 이제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딱 7초에 치즈가 등장하구요 음 저는 치즈를 점점 점점 커지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디까지? 아까 했던 이따만한 크기까지 그죠? 아까 원래 이제 크기가 커졌잖아요 자 그래서 치즈를 현재 이 크기로부터 점점점 키우게 만들어서 얘가 아까처럼 이만큼 커지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스케일을 이용하시면 되겠네 맨 처음 7초에서는 현재 10%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자 이제 다이아몬드 눌러야 되겠죠 스탑워치를 만들어서 스탑워치 시계모양 눌러서 모션 곧 스케일 크기 모션 만들 거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8초 1초 갈게요 8초 가서 8초에 자 얘가 크게 만들면 되죠 원래 크기가 얼마에요? 100% 가면 되죠 100% 크기를 가면 원래 사이즈가 컸으니까 이렇게 커집니다 어? 근데 잠깐 여기서 뭔가 좀 차이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까하고 차이점은 뭐냐 아까는 지금 그 이 화면 가운데서 커졌었는데 어 얘 이거 뭐에요? 여기서 커졌네? 자 보니까 이렇게 커지네요 당연하겠죠 이유는 왜냐하면 아까는 중앙에 있었고 위치가 지금은 마우스 있는 쪽으로 내렸으니까 당연히 얘가 이렇게 커지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놀랄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죠? 맞는 건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서 이렇게 치즈가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자 치즈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화면 안 그러니까 화면의 중앙으로 점점점 커지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얘는 이 근처에서 커지는 거고 얘는 이렇게 점점점 커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거는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가 이쪽 구탱이에서부터 오른쪽 구탱이 있는 그 치즈가 화면 중앙으로 점점점 커진게 만들 수 있느냐 예 지금 그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를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심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점 뭔 중심점이냐 자 여기 있는 치즈 그러니까는 그 1번 네이어죠 1번 네이어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요 자 보세요 1번 네이어 상태에서 특히 맨 끝에 있는 걸 봅니다 자 8초 맨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제가 했는데 맨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그 동그라미처럼 되면서 약간 타겟 모양처럼 생긴 이 점이 보이시죠 네 요게 중심점입니다 우리나말로 중심점 이 중심점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운데서부터 늘어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션 자체가 이렇게 중심점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얘가 이쪽 이쪽 방향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중심점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 오른쪽 하단 오른쪽 구탱이 하단에 중심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늘어나겠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러면 이 중심점을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툴이 돼 참 이게 지금 선택툴입니다 우리 상단에 있는 메뉴로 제가 별로 설명 안 드렸는데 일단 천천히 할 거니까 차근차근히 여기 있는 셀렉션 도구로 당연히 이거를 움직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얘는 움직이면 중심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움직여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선택 도구 셀렉션 툴을 가지고는 여기 있는 중심점을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되잖아요 전체가 움직이지 중심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을 여러분들이 얘만 이동을 하길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도구 셀렉션 선택 도구를 쓰시면 안 되고 옆으로 쭉 가시면 메뉴 중에 이거가 되겠습니다 펜 비하인드 도구라고도 있는 게 있어요 도구 중에 펜 비하인드 도구 이걸 이용해야만 중심축을 이동할 수 있으세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기호 좀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선택이나 이동이나 이런 거 할 땐 다 셀렉션 툴 프리미에도 있던 거죠 프리미에도 보통 선택 도구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건데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이거 펜 비하인드 펜 비하인드 발언도 안 나오네 펜 비하인드라는 도구가 있다 이걸로만 뭐라 할 수 있다? 중심축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정확하게 이 동그라미 점을 왼쪽 버튼을 딱 클릭하시면 그제에서 얘가 움직입니다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서 어디다 놓으셔야 돼? 여기다 놔야지 여기 구탱이 여기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구탱이 모서리 점으로 가운데 있던 걸 끌어당겨서 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얘를 위치를 시켜주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자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되는가 맞죠? 얘가 이쪽으로부터 점점점 대각선으로 점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위치상 조금 얘가 잠시만 좀 볼게요 지금 맞는데 너무 내려가 있다 그렇죠? 보세요 지금 0초에 지금 여기가 돼 너무 이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유사했다 치즈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죠 얘가 지금 중심중 이동하면서 얘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이쪽으로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커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8초 동안 화면의 중앙으로 치즈가 커지는 그렇죠? 그러한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네 끝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펜 비하인드 도구 툴이라는 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 펜 비하인드 도구만 가지고 중심축을 이동할 수 있다 얘는 다른 거 못해요 그것만 하면 딱 중심축 이동할 때만 쓰는 거고요 선택 도구 가지고는 중심축이 이동이 안 된다 하는 걸 반드시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 좀 볼게요 얘가 뭔가 조금 많이 이상하죠? 원래 이상하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커졌어 치즈가 그렇죠? 치즈는 커졌는데 얘가 깔려 죽겠어 그렇죠? 쥐가 깔려 죽죠 이 정도 커지면 사라져요 얘는 사라지는 건 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대에서 퇴장 그래서 마우스죠 여기서 마우스는 뭐예요? 2번이죠 마우스 2번 에이에 해당되는 거가 8초에서는 얘가 사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얘가 뭐 이렇게 깔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이전 단계죠 자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바로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7초죠 7초에서부터 치즈가 점점 커지는 이 시점에 이 2번 레이어 마우스는 점점점점 사라져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점점점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아까 다 제가 저희 그 말씀 드렸던 거 내용 프리미어 때도 다 했던 내용이죠 자 사라진다는 건 뭡니까 오파시티죠 오파시티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연습 좀 하죠 이미 지금 포지션 키가 있는 상태에서 오파시티 키랑 같이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쉬프트 키 누르고 T 그렇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있던 해당되는 메뉴와 함께 오파시티도 같이 보이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오파시티를 자 키를 우리가 만들면 되겠어요 7초에 딱 오파시티 키를 눌러서 자 10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얘는 8초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중간 정도에 그냥 미리 사라져줘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치즈가 커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7초 15가 될 것 같아요 7초 15 프레임 7초 15 프레임에 이 오파시티가 사라지는 거죠 자 얼마로? 0 0 0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오파시티가 0로 빵 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얘가 이렇게 100%로 돼 있는 상태에서 치즈가 점점점점 사라지죠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서 치즈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우스가 쥐가 커지는 사이에 얘가 사라지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죠 깔려 죽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치즈는 얘가 점점점점 해서 이제 마주해서 여기까지 커졌고 이미 이제 그 사이에 쥐죠 마우스는 사라지는 그렇죠? 이제 그런 모션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스토리가 된 겁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여기 있는 미로 그렇죠? 미로도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미로가 이게 뚫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미로도 사라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자 사라지는 타이밍은 어디예요 아까하고 똑같죠 항상 그 애니메이션 모션은요 그 다른 그 모션과 함께 그냥 매칭을 시켜서 타이밍을 좀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치즈가 늘어나면서 마우스 쥐가 사라지는 동안 당연히 이 메이즈죠 이 메이즈 메이즈 메이즈가 여기 그 미로선인데 아 얘도 같이 사라지는 게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이즈 3번 네일을 선택하고 이 7초에서 자 마찬가지죠 사라질 거니까 T잖아요 T 자 해서 이걸 해주시면 되는데 사라지는 해주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쥐도 사라지는 거 메이즈도 사라지면 되네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그 마우스에 오파시티죠 오파시티에서 사라지는 거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쥐도 마우스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메이즈 미루도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같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때 이미 마우스 2번 네일의 오파시티가 이렇게 두 개의 키가 이미 지금 생성되어 있잖아요 시간도 같아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오파시티키 당연히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있다는 얘기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죠 이걸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걸 풀어버리면 얘가 파란색이 풀려버리죠 그래서 오파시티를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두 개의 키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복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컨트롤 C를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 복사죠 복사를 한 상태에서 이 두 개의 키를 오파시티에 복사한 상태에서 이걸 어디다 주셔야 된다고요 똑같이 메이즈도 똑같은 시간대 7초에서 사라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메이즈를 찍고 이미 지금 7초가 시간대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갖다 붙여주시면 돼 컨트롤 V 하시면 돼 아까 했던 거 키를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메이즈에다 선택하고 갖다 붙이는 거 컨트롤 V 페이스트가 되겠죠 그럼 얘가 키만 두 개가 딱 붙어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점점점점 맞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아까 했던 마우스 치즈는 마우스 귀는 점점 사라지고 마찬가지 똑같이 치즈에 해당되는 건 커지면서 여기 있던 메이즈 미로도 점점 사라지게 같이 이렇게 되시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거는 스토리를 만드기 나름이 하지만 모션이니까 뭐 키 연습도 하게끔 타이밍 연습도 하게끔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은 간단히 저희가 마우스 치즈 미로 모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치즈 커지는 네 그런 모션까지 간단히 해봤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다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할 겸 자 아까 제가 카페에 있는 내용을 잠깐 좀 다시 한번 자 여기는 제가 살짝 좀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좀 어차피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할 거니까 뭐 중요한 것들만 제가 위주로 제가 했고 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좀 생략을 좀 한 거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단축키도 제가 많이 설명 드렸고 여기 뭐 있는데 여기는 다 뭐 아시려면 너무 또 단축키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제가 기존에 있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명을 자제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한 가지만 조금 더 설명 드리면서 마지막 요거는 정리를 하겠는데 나머지는 아까 다 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화면 확대하고 축소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단축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이거 있었죠 아까 제가 뭐냐면 여기 좀 찍고 아까 제가 처음에 단축키는 쉼표 컴마 누르면 짜가지고 점 누르면 확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얘는 이걸로 자판에 있는 컴마와 점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화면에다 대고 우리 마우스 중간 휠 버튼이죠 중간 휠 버튼으로 휠 버튼을 올리면 커지고 휠 버튼을 내리면 작아집니다 이걸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줌이 그러니까 단축키 자판기에 있는 걸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마우스의 중간 휠을 가지고 확대 축소도 가능하다 그렇죠 휠 버튼을 올리면 확대가 되고 휠 버튼을 내리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동할 때는 이동 이 상태에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이것도 중간 휠 버튼을 하시면 돼요 중간 휠 버튼을 클릭하시면 손바닥 버튼을 벌리고요 이걸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화면 이동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화면 이동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빨리 편하게 할 때는 확대 축소 중간 힐로 하고 이동까지 그렇죠 중간 휠 버튼 하나 가지고 전부 다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작업하시면서 편하게 이런 확대 축소나 이동을 하셔야 될 때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이렇게도 가능하다 좌판에 있는 컴마와 점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마우스를 이미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네 자 그것까지 그것도 지금 여기에 아까 제가 이렇게 다 마우스 휠 줌 줌 밑 줌 아로 다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음 단축키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너무 많아요 다 한 번에 설명하면 머리 터져 단축키가 한두 개가 하니까 아 예 요 정도만 일단은 좀 하도록 하구요 자 요거는 이제 저장하실게요 요건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더 많이 얘기했다면 머리가 아프니까 단축키가 너무 많이 나와 자 세이브 그 다음에 요건 뭐야 그 마우스 미로 모션이었죠 자 요건 마우스 아이고 한국말로 할게요 예 마우스 미로 모션이라고 그냥 간단히 저장을 해서 저장을 좀 해서 기록을 좀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그 작업이 끝났어요 자 이게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작업이 다 끝나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어 이거를 예를 들면 이거 뭐 사실 뭐 별로 한 건 없어서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좀 그렇게 하면 어쨌든 만약 유튜브에 올린다 치면 이 자체를 이 자체를 에펙 파일로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하셔야 돼요 우리 프리미어에서 한 것처럼 최종 렌더링이라는 걸 거쳐야겠죠 예 렌더링 우리 그 프리미어 때도 이 스포트 무비 해가지고 렌더링 걸었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얘도 이 상태로는 어 한마디로 유튜브에 에 당연히 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최종적으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영상 파일로 얘를 저장해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프리미어 때 했던 어 당연히 렌더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명령은 그럼 여기 어디 있냐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한 거를 자 렌더링 하고 싶으시면 자 파일 프리미어하고 비슷해요 메뉴 파일에 여기 보시면 익스포트 예 프리미어 때도 파일의 익스포트였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게 얘는 메뉴가 잘 보세요 익스포트에 에드 투 아도브 미디어 인코드 큐 에드 투 렌더 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프리미어는 그냥 익스포트 미디어 예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이제 메뉴가 나오는 건데 얘는 아예 처음부터 익스포트 하면서 두 가지 메뉴로 갈라있습니다 익스포트 해당되는 거에 에드 투 아도브 미디어 인코드 그 다음에 에드 투 렌더 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아도브 미디어 인코더는 잠깐 프리미어 때 잠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그죠 이거는 프로그래밍이 새로운 그 프리미어의 애프트 이펙하고 다르게 이렇게 아도브 미디어 인코더 여기 지금 아도브 미디어 인코더가 있나요 어쨌든 아도브 미디어 인코더라는 게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있네요 이게 있어야만 이걸로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구독을 해야 되는 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방법은 당연히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아니 뭐 에펙에서 그냥 랜더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익스포트 여기 보시면 있는 이거 Add to 랜더 큐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dd to 아도브 미디어 인코더를 눌러버리시면 잘못하면 이게 먼저 있으니까 메뉴가 이거 아도브 미디어 에펙이 아니에요 다른 프리미어로 넘어가는 건데 이거 없으면 눌러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저희는 자 밑에 있는 Add to 랜더 큐라는 거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Add to 랜더 큐를 누르시면 창이 뜨는 게 아니라 에펙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는 레이어와 타임라인 창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쭉 떠요 이걸로 렌더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Out 모듈이 Lowless 로 되어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 보면 베이스드 세팅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면 되느냐면 이 Out 모듈에 Lowless 라고 되어있는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이 단어를 한번 클릭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Out 모듈 세팅 창이 뜹니다 보이시죠 그럼 메인 옵션에 보시면 우리가 프리미어 때 했던 그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 포맷이 나타나고요 얘를 클릭하시면 렌더링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포맷이 나타나요 보이시죠 자 보니까 avi가 기본값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 di백스 시퀀스 그 다음에 무슨 시퀀스가 많아 얘는 잘 보시면 시퀀스가 많습니다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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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퀀스는 참고로 영상 파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프리미어 때 잠깐 한 적이 있었나요 프리미어 때는 시퀀스는 아니고요 자 이 시퀀스라고 되어있는 얘는 영상 파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스톱모션이 프리미어 때 했었잖아요 스톱모션 이미지가 우리가 만들었던 모션이 이미지로 초당 30프레임이면 30장씩 2초짜리면 60장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가 초당 프레임 수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얘가 예를 들면 10초짜리 만들었으면 예를 들면 초당 30이었으면 거의 300장 이상이 확 나가버리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림이 나가는 거지 그림이 나가는 거지 이미지가 나가는 거지 얘가 영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시퀀스는 그럼 이거 왜 만들냐면 컴포지션으로 합성할 때 쓰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시퀀스는 우리는 유튜브에 올리려면 이걸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운드도 안 들어갑니다 얘는 안 들어가요 시퀀스는 이미지만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면 AVI는 당연히 영상이니까 이거는 쓸 수 있고요 MP3는 사운드 파일이니까 이거 아니고요 퀵타임 그렇죠 이거는 가능합니다 퀵타임은 이게 애플 영상 프리미엄 때 다 설명드렸던 건데 애플 포맷에 코덱이면서 영상 파일이에요 그럼 얘 돼 퀵타임 그리고는 없어 웨이브도 아니죠 웨이브도 이거 사운드 파일이니까 결국은 뭐냐 다 시퀀스가 많지 여기서 영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 포맷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AVI 그 다음에 이거 퀵타임 그렇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냥 AVI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맥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퀵타임이 기본으로 아마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맥은 AVI가 잘 포맷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 AVI는 보통 윈도우의 파일이고 퀵타임이 맥용 기본 파일이세요 영상으로 따지면 자 그래서 저희는 윈도우니까 AVI를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럼 AVI를 선택했어요 자 그럼 AVI 포맷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러고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얘는 이 AVI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거 포맷 옵션 그죠 이 포맷 옵션을 보셔야 돼 자 이 포맷 옵션을 딱 보시면 이렇게 비디오와 오디오 프리미어 때도 이렇게는 안 했지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세팅 맥이 값이 나왔어요 자 비디오에 뭐가 나와요 코덱이 나오고 그죠 오디오에 코덱이 나옵니다 당연히 비디오 코덱 이거 다 프리미어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코덱은 압축하는 방식을 뜻한다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프리미어 시간에 자 압축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은 무조건 압축을 해야 되는데 비디오 코덱이 현재 지금 런으로 돼 있으면 압축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해당되는 코덱이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프리미어를 그때 하셨을 때는 여기 굉장히 코덱이 많이 나왔었어요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나왔을걸 굉장히 많은 코덱이 쭉 떴었는데 에펙은 아쉽게도 코덱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개 안나와요 그죠? 선택상황이 별로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뭐 그러다 코덱을 안 쓸 수는 없으니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이런거 써봅시다 인텔 뭐 I, U, V, 코덱 코덱이니까 당연히 압축을 하는거잖아요 그죠? 인텔 그러니까 뭐 인텔 사이에서 만들었나 하여튼 이 코덱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컴프렌스나 넌을 해버리면 이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인텔 I, V, U 코덱을 썼어요 그죠? 됐죠? 그럼 인텔 I, U, V 코덱을 쓰고 그 다음에 아니 오디오는 안 할게요 오디오는 지금 보시면 코덱도 별로 있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잖아 언컴프렌스잖아요 그럼 이제 비디오 코덱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오케이를 합니다 이러면 A, V, I라는 포맷으로 가지만 코덱은 인텔 U, V라는 코덱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포맷은 같지만 코덱은 뭐 내가 엄청나게 많은 그 코덱 중에 하나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거에요 포맷만 보고는 얘가 무슨 코덱을 쓰는데 알 수가 없는거에요 그죠? 어쨌든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를 할게 자 그러면 여기 아우트 모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A, V라는 걸로 그죠? A, V에서 코덱을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자 얘가 설정이 되어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우트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아우트가 이제 내보내는 위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우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저희가 저희는 1월 9일 반이니까 에펙 1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저장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A, V가 되는건데 여기다 이름을 내가 그러면 마우스 우리나라 말을 쓰죠 마우스 미로 모션 마우스 미루 모션이라고 A, V라는 이름을 딱 지정하고 위치도 딱 파악을 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딱 눌렀단 말이죠 됐어요 이래 놓고 끝난거 아니고 세팅만 한거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얘를 가는건 얘는 오른쪽 구탱이 상단에 보시면 렌더라고 돼있는 동그란 버튼이 보이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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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한 이거를 눌러주셔야 최종적으로 끝납니다 자 이제 눌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짚어보시면 파란줄이 쭉 가면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별로 크게 한건 없어서 뭐 렌더링이 뭐 그렇죠 렌더링이 금방 될겁니다 지금 제가 메이즈2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메이즈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좀 상당히 느리게 되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몇초 안했는데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말씀 좀 드리면요 코덱이 성능이 안좋아 코덱의 성능이 인텔 UV 코덱의 성능이 안좋기 때문에 이게 지금 렌더링 타임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따가 기겁할 상황이 나옵니다 용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용량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마지막에 하는거에요 자 아이고 시간 많이 걸리네 어쨌든 자 결론적으로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에펙에서 렌더링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그죠 아까 아니면 add to render 그 adobe media 인코더로 넘기면 그건 에펙에서 렌더링하는게 아니잖아 그건 외부 다른 adobe media 라는 인코더라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렌더링하는거니까 상관관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에펙에서 렌더링한다면 이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아까 갈림길은 코덱에 해당되는 포맷과 함께 종류가 몇개 없다는거죠 그래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의 폭이 작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내보냈어요 렌더링 타임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최종적으로 결과 아웃풋을 한번 잠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뭐 렌더링이 됐으니까 자 이제 그쪽으로 제가 한번 가져볼게요 거의 끝났죠 렌더링이 네 그쵸 됐어요 자 보시면 여기다 제가 나왔거든요 마우스 미로 모션 맞죠 마우스 미로 모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크기가 얼마냐면요 자 메이즈2 보시면 이게 크기가 컴포션 세팅해보시면 알겠지만 720에 480입니다 아 요게 이제 듀오레이션은 좀 제가 좀 잘못하겠네요 3분대로 했네요 제가 실수로 3분도 안되는데 그죠 아니면 1분도 안되는데 그죠 요것만 제가 아까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전 세팅 3분으로 아까 세팅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게 좀 잘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3분 세팅에 어쨌든 3분까지 강행 갈거에요 그죠 3분 세팅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지만 크기는 720에서 480이에요 그죠 그거를 렌더링 걸었더니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좀 오래 더 올라가셨으면 3분 하는 바람에 뭐 한 10초면 금방 했을텐데 자 근데 3분 했지만 이거 너무 하잖아요 지금 용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보세요 용량이 2.7기가 2.7기가 2기가 2기가가 넘어간거야 얘가 지금 2메가요 무슨 2메가 200메가도 아니고 2.6기가 대충 뭐 파악은 하시죠 기가에요 기가 메가 단위가 아니라는 얘기지 아니 2분 하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크기도 크지도 않는데 얘가 지금 2기가 되어버렸어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이거에요 결론입니다 네 자 에펙에서 렌더링을 이렇게 완성본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파일에서 지금처럼 экспорт해서 뭐 에드투 렌더큐로 가시면 되나 그죠 렌더투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드투 렌더큐로 가면 문제는 여기에 뭐가 없다 포맷도 별로 없거니와 핵심은 코덱이 뭐에요 굉장히 내장되어 있는게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덱을 써가지고 뭐 인텔유비나 뭐 다른걸 한번 뭐 그러면 아니 다른걸 하면 좀 용량이 줄어들겠지요 한번 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봐도 거의 도끼니 객끼니 비슷비슷해 얼마 차이 안납니다 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코덱을 써도 차이가 별로 안나다는 얘기에요 뭐 2기가에서 뭐 뭐 뭐 언저리 뭐 그러니까 얼마 많이 줄지도 않아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 여기에 있는 렌더링으로는 옵션으로 에펙으로는 어떻게 돼요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본은 유튜브로 올릴 때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아니 2분짜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FHD HD급 1920에다가 뭐 하는 5분 10분 뭐 한 30분짜리 만들어 놓고 렌더링 걸었어요 아 뭐 2기가가 아니라 수십기가가 나옵니다 수십기가 그죠 300기가 이렇게 나와 그거 만드는 것도 시간 굉장히 오면 되는 걸 올립니다 렌더링 타임도 그 정도 되면 한참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저기 올렸다 뭐 한참 또 걸리겠지 작업 자체가 굉장히 거의 힘든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결론 제가 말씀드린 결론 에펙에서는 아주 그냥 샘플로 아주 조그만 사이즈로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 정도는 모르지만 최종 아웃 결과물을 렌더링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왜 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아 그러면 아니 에펙에서 렌더링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이 아도브 얘네들이 약간 좀 시사해 그죠 이 스포트에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지 미디어잉코더를 구독하라는 얘기지 미디어잉코더를 구독하면 일로는 바로 내버려야 됩니다 용량이 작게 가요 그래서 아도브 미디어잉코더를 구독을 하던가 마지막 방법 볼까요 마지막 방법은 자 프리미어에서 렌더링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펙에서 렌더링 걸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프리미어로 렌더링 거는 방법은 뭐 또 어렵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간단해요 프리미어로 렌더링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건 이제 프리미어로 렌더링을 걸던가 아니면 이렇게 아도브 미디어 인코더를 쓰던가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된다는 걸 일단 오늘은 좀 기억을 하세요 프리미어로 넘기는 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에펙에서는 최종 렌더링 아웃풋을 만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뭐 할 수는 있으나 용량이 너무 커서 이걸 여러분들이 보내기 어렵다는 걸 제가 강조로 좀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도브 미디어 인코더를 사면 좋겠지만 뭐 그러면 좋긴 하죠 그럴 수 있든가 아니면 예를 프리미어를 어차피 프리미어는 어차피 같이 써야 되니까 프리미어와 에펙은 두 개가 같이 동반자로 써야 되는 거니까 보통 프리미어는 같이 쓰잖아요 그럼 프리미어로 넘겨서 얘를 내보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제가 저장하는 방식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우스 미루 애니메이션 만드는 부분까지 제가 좀 말씀드려서 자 한번 오늘 전체적인 워밍업과 함께 간단한 작업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오늘 내용들은 여기 카페도 제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빨간색 주치면서 제가 써놓기도 했고 제가 또 동영상 그렇죠? 다시 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반복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제가 나머지 것도 올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수업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네